야만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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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찌찌 노출 오지네 와 이건 뭐냐 아니 이거 사기 아님 이 정도면? 여기서 본 이미지랑 눌러서 본 이미지랑 너무 다른데? 흠 아니 심지어 탈것은 포함도 안 돼있네 흥미로운 선택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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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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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안녕하세여 솔직히 14만원 내다버렸진 않았잖아 그동안 행복했잖아 잘 즐겼으면서 왜 게임 잘 해놓고 내다버렸다 생각하는거야 아 이거 좀 어떻게 좀 안되나 이거? 핵심 기술을 안 쓰고 싶은데 흥행했다고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소리야? 루가 훨씬 세지 불편에 찔리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이제 선인들의 말은 틀린게 하나도 없나봐 뒷 Christopher 흠 ㄷㄷ ㄷㄷ 왜인지 모르지만 사냥이 진행되고 있는 이 캐릭터 이유가 뭘까 서리빨이 추가 충전을 얻지만 충전당 재사용되기 시간이 증가합니다 아 이거 옵션 좋은데 내 dp가 너무 떨어진다 딱 원하는 옵션만 따다닥 뒀는데 저의 경험이 더 어려운 옵션을 얻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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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가 더 세 지금 구간에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는 이려 잘 된 것 같아 나는 이려 잘 된 것 같아 나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즌 1까지 쉬는 게 낫죠? 이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게임을 굳이 더 할 필요가 없지 사실. 시즌 2까지 쉬는 게 낫다. 시즌 1까지 쉬는 게 낫다. 저거를 궁쿨이 47초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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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취향이 없으면 너무 약해요 그럼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이긴 하겠지? 서버요? 음... 유저가 많이 빠진 거 아닐까? 게임은 하는데 지장은 없던데 염소.. 이렇게 공격에 매력을 나왔던 전체를 시끄러워 그렇게 히앗 준비할 시간 응? 밍크가 안 왔어요. 어.. 저거 쓰기 애매한데? 세 줄.. 근데 세 줄이 좀 유효하긴 하네. 세 줄로 쓸 수 있구나. 지금 쓰고 있는 게 두 줄짜리라서. 아니구나.. 얘는 네 줄이네? 아..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음을 감사하기. 아 뭐야 그 와중에 뭔가 죽었네. 몇 시죠? 10시 46분 상자 4개 깔 수 있다? 4개는 좀 힘들려나? 아 근데 자원이 완전 개차반이네. 자원 위상을 쓸 이유가 없나 이러면? 아 이거 하쿠 아니에요. 서쿠에요 서쿠. 어 30퍼짜리다. 아 안그러면 안 돌죠. 지금 체력 1,600.. 1,900인데 1,900. 와아아아아아 스코스굴레인 안찍혀있네. 스코스굴레인 안찍혀있네. 마을에선 안 돼. 마을에선 안 돼. 여기서는 불가능해. 마을에선 안 돼. 마을에선 안 돼. 시간이 더 필요해. 오우. 웨이는 먼저 찍고 좀 해야겠다. 상자 2개 정도 까는 거 목표로 하죠. 선조 상자로. 여보. 상자 2개 정도 까는 거. 상자 1개. 상자 2개. 상자 3개. 일단 주자원 아 뺐구나 주자원 위상을 어 그러면 더 낭팬데 위상 한자리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아 이거 구형구 구형범계 범위가 생각보다 안 넓은 것 같아요 뭐 좋은 방법 없을까? 포인트 하나를 어디다 다른 데다 줘야 되나? 어 79레벨 친구가 왜 여기 있지? 아직 인수가 진행 중이죠 정확하게는 될 거라는 얘기가 좀 많기는 한데 아직 되지는 않았죠 아직 되지는 않았죠 이게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애 서리빨이 들어가고 텔포 탔을 때 서리빨 터지는 거 텔로몬 모았을 때 서리빨 공짜로 터지는 거 그게 훨씬 셀듯? 안 터지는 게 문제 아니야 안 터지니까 구현 기술이구나 아 또 구현이네 음 어렵다 법사 어렵다 쉽지 않네 아 나 못 비키는 줄 네 ㄷㄷ 히히히히히.. 누가 저기서 이벤트 하시네? 별로 내키지 않는데? 아 이게 안된다고? 이게 왜 안돼 저런 몸밀도가 뭐 더 수정된건 없는데 전체적으로 던전에서는 줄어들어 있는 상태겠죠? 마지막 패치가 줄어들어 있는 패치였으니까 여기가 더 좋은 패치 하지만 이 패치 이 패치 이 패치 수수께끼인데 4분 뒤에 위치가 바뀌는데 빙골불이 없네 수수께끼는 기능이 없으면 관리할 때 시속의 기능이 없을때 수수께끼는 중 수수께끼는 중 수수께끼는 중 수수께끼는 중 수수께끼는 중 수수께끼는 중 이거요? 시즌 말이잖아요 사실상 세기말이잖아요 지금 왜냐면 새시즌이 21일날 시작이거든요 일주일 남았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냥 형님 저 뭐 하나만 주십시오 하면 주십니다 주술 이유가 없어 가뜩이나 지금 인벤이 도적장비 때문에 창고가 가득가득 차있어가지고 딱히 여유가 없어요 뭘 주수러 갈 여유가 없어요 3분 남았는데 저 끝자리에 수술상자가 있거든요 2분 2분 남았거든요 하나 오픈하자 뭐 할 수 있을 것 같애 이 자리인데 이거를 게임을 나가서 단계변경 게임 시작 아마 안 막혔을 거예요 몹이 좋네 맞네 하지만 난 먹을 것이다 오오 선조세계 좋아요 오씨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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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아 아 무사 로그아웃 굿 좋습니다 그 스탠드에서 연구 좀 해야죠 백렙에 찍고 방송 안할 때 백렙을 좀 찍어야 되는데 불타오름 적에게 피해 감소 뭐 이런 것도 있네 아이템 옵션이 근데 창고 열어도 딱히 지금 보관할 아이템이 없어요 없을 거 확실한 건 제가 얼음 파편은 안할 거라 다 갈아야 되네 아쉽다 아 아 근데 이거 확실히 변신할 때 뽕이 좀 있긴 하네 제대로 완성시켜 보고 싶긴 한데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으면 완성을 시켰을까 아니요 개쓰레기예요 지금 디아블로4 밸런스 언급하기조차 미안할 정도 빌드들이 너무 극단적이죠 한쪽밖에 안쓰니까 약간 좀 디아2의 그냥 헴긴 그런거밖에 없다 가장 강력한 스킬을 찾아 쓰는건 어쩔 수 없는거니까 근데 게임을 소개할때는 다양한 빌드가 있다고 그랬고 개발자 캠프파이어에서는 니들 다양한 빌드 있는데 맨날 휘린드만 돌다 뭐 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쓸게 없어요 사용할만한게 없어 하향하겠죠 지나치게 특출나게 튀어나와 있는 애들은 하향이 무서운 게 아니야 안좋 BRANDON 걔네가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지 뭐지 디아트 공속캡이 5.0이었는데 디아포더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공격 속도가 그만큼 올라가는 게 없어가지고 5.0 갈 수 있는 거는 수도사밖에 못 갔는데 opt-in 아 아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도 얼추 글을 봤는데 뭐 이따가 유튜브 촬영용을 언급하긴 하겠지만 이 새끼들 좀 미친 것 같아요 이게 기기 고유를 우버 우버 유니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게 내가 본 게 맞나 싶어 아니 디아블로 2로 얘기를 하면은 티렐 갑옷을 4개를 먹을 확률이라는데 이 새끼들 티렐 갑옷 먹어본 거 맞냐? 야 20년 동안 게임하면서 디아블로 2 20년 동안 하는 사람도 티렐 갑옷 못 먹은 사람이 천지에 널렸는데 그딴 아이템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그 확률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수고하십쇼 어?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베르 조드는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하려고 했는데 티렐 갑옷 4개 있단 소리 나오니까 미친놈들인가 이 생각 바로 했다니까요 사이콘가? 안 주겠단 소리 아닌가? 아니 뭐 그래놓고 버그로 풀린 아이템 회수를 안 한다고? 그런 드랍률 아이템인데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디아2는 데이터 마이닝이 다 뜯겨있어가지고 그니까 데이터 마이닝이 다 돼있어서 드랍률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특정 사이트에서 이 아이템이 어느 정도의 아이템인가 어떤 아이템인가 드랍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다 숫자로 다 나가있단 말이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니 진짜 살아생전에 못 본 아이템이 될 수 있어 40년 동안 어? 탑골공어 갈 때까지 파밍해도 안 나오는 아이템일 수 있다고 진짜로 아 물론 디아2도 그런 아이템을 노리면서 파밍하는 건 맞는데 아니 이거를 하...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 디아2에서도 안 나오는 아이템을 갖다가 먹으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하는 것도 좀 웃긴 얘기이긴 하다 잘 생각해보면 학hart 했죠 요런 attendance 이거 목숨께요 훑은 준비가 안됐어 준비가 안될 씁쓸합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얘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지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한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너무 많다는거지 내 생각으로는 못 버텨 유저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티릴 갑옷은 진짜 100번 청구 양보해서 유니크는 그렇다 아니 뭐지 저기 룬 뭐 얘기하는거 그렇다 치..치더라도 티릴 갑옷은 아니 그냥 희망이 없잖아 그냥 파밍에 대한 희망이 없어 그냥 내가 이 아이템을 먹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게임하는게 디아블로 시리즈 아니었어? 이거는 먹지 말란 소리잖아 뭐든 모든 논리 는 뭐 두가지로 나뉘겠지만 버티지가 버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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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더 없지 않을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혼자 두개 반지 나쁘지 않은데 상자 상자는 한 번 더 깔까요? 어 시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언급을 할까? 너무.. 이거 가사 아 말해 뭐 나 니가 나 가사 가사 나 나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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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언급을 좀 할게요 네 포부스에서 인터뷰를 했죠 아직 우리게임 갓게임인가봐 그지 구글 크롬으로 키시면 여러분 이게 다 번역이 됩니다 포보스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버 고유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희귀 고유를 언급하는 것 같거든요 샷코, 듬브링어, 할베검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즌에 대한 얘기 계속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라 밑에 보면은 어디있지 배틀패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는 좀 내리면 시즌1에 추가되는건 32개의 직업별 심장능력 그니까 이거 이제 그거죠 새로 나오는 컨텐츠 요거죠 요거 악의 악의 종자 시즌 악의 종자 시즌 게임 플레이에 대한 32개의 직업 신장 능력과 중립적인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특성이 혼합되어 있다 하트 소켓은 보석 소켓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둘다 사용할 수 있고 하트 소켓은 보석이 예외 시즌에 일반 소켓으로 전환됨 뭐 이거는 이미 밝혀진 내용이잖아요 뭐 이거는 이미 밝혀진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의 내용이 아니라 여기 인제 어 그냥 불타고 있는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시즌 시작과 함께 너프가 조금 있을 예정 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했지만 모든 것을 버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너프를 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이번 시즌에 한 개의 우버 유니크가 추가되는데 이게 이제 희귀 아이템을 얘기하는 것 같애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희귀 아이템이 있는데 이 드랍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얻을 기회를 추가하는 건 쉽지만 일반적인 걸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저 그 원어를 좀 봐야겠다 미래에는 드랍률이나 획득 경로가 지금처럼 희귀하지 않을 수 있다 미래에는 인터뷰 내용이 조금 달라졌죠 나는 왜 수많은 유니크 아이템이 위상에 비해서 약하다고 느끼는지 물었고 그들은 유니크가 측면의 쌍을 이루는 전설보다 반드시 궁극적인 수준의 장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빌드와 함께 밀어넣어야 된다 근데 특정 빌드에 같이 밀어넣을 수 있는 고유템이 몇 개 없는데 애초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디아블로4 오픈할 때 뭐라고 그랬나요? 고유 아이템은 빌드를 변경할 정도로 강력한 아이템이라서 획득하기가 되게 어렵고 먹는다면 빌드 전체를 드러내고 고 바꿀 것까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근데 이번 인터뷰에 내용이 살짝 바뀌었어요 여기서도 좀 짜증나 짜증나죠 솔직히 말하면 나를 바꾼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잘 모르겠는데 뭐 모든 아이템이 다 쓸모있는 아이템이어야 된다는 이는 아니지만 지금 디아블로4에서 떨어지는 유니크 아이템들은 대다수가 쓰레기죠 대다수가 직업별로 가지고 있는 직업 고유 아이템만큼은 그 직업군이 빌드로 채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게 문제 아닌가 싶어요 공용 아이템은 쓰레기일 수 있어 그래 공용 아이템은 안 좋을 수 있는데 직업별로 가지고 있는 직업 고유 아이템은 분명 공용 강력했어야 되지 않나 대다수의 직업군들이 쓰레기라는 게 문제지 여기에는 딱히 언급이 없는데 제가 사실 이 포브스 글을 보러 온 거는 뭐 때문에 맞냐면 그 저기 뭐야 뭐 그냥 그런 글을 봤어요 뭐 이게 진짠지 아닌지 제가 팩트체크는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된 거 때문에 봤어요 인벤에 있었던 글인데요 여기 이제 조셜리 디렉터피셜 오버 고유 드랍률은 백만분의 1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백만분의 1 여기 적혀있죠 백만분의 1 보다 희귀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백만분의 1보다 희귀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백만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디아블로2에서 티렐 권능이 백만분의 1보다 더 될 건데 이거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죠 레딧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칼란드라의 걸 POE에서 50개를 먹을 때쯤에 하나 될 확률이랑 비슷한 얘기가 있대 음 이게 지금 저렇게 돼 있잖아요 아리아 서밋에서 아이템 엘리트 아이템 엘리트 유니크 아이템 유니크 아이템에 아머 그 다음에 티리엘의 마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티리엘의 마이트 있죠 디아 제가 디아포는 좀 많이 했으니까 매찬 0% 기준으로 볼게요 매찬 0% 파티 사이즈 0 파티가 1이라는 소리죠 보스 가 아니라 전체로 보자 유니크 아이템 엘리트 티리엘의 마이트 얘가 진짜 정신나간 아이템인데 이거 잠시만 챔피언 챔피언으로 볼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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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보스로 보자 보스로 보면은 보스로 보면 이거거든요 바알만 줘 나락이랑 헬 바알이랑 헬 나락만 줘 확률이 이거야 0이 5개 이 아이템이 약간 좀 전설의 아이템인게 디아블로 2가 나온지 20년 됐는데 아직도 못 먹었다는 사람이 있어 그거 독립시행이어서 그렇게 계산도 못하잖아요 근데 뭐 모든 게 좀 헬 바알을 274,892마리를 잡아야 한 개 먹을까 말까 이거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야 한 개 먹을까 말까 하는 건데 보스몹은 당연히 일반 보스몹은 필드에 있는 슈퍼 유니크 몬스터나 유니크 몬스터나 챔피언 몬스터보다 더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0이 하나 더 늘어나요 0이 6개가 돼 0 5개에서 근데 이마저도 줄 수 있는 슈퍼 유니크 몬스터는 한정적이죠 이럼 유니크 몬스터를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숫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이제 보통은 챔피언한테 먹어 이런 피트 뭐 이런 데에서 월드스톤이나 이런 데 확률 이런 아이템인데 이거를 10 10 월드스톤 챔버 흠 월드스톤 1 2 3 4 5 1 10 100 1000 10000 100000 1000000 270만분에 일확률로 먹을 수 있다 그 디아블로2 자룬 드랍률 이게 다 나와있을 거야 아마 데이터가 옛날 데이터긴 한데 이게 아마 맞을 거거든요 베르가 베르가 0.000023 베르랑 자랑 사실 차이가 안나요 거의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뒤에 떨어지는 룬드르브는 그냥 이제 사실상 거의 그냥 운적인 요소가 좀 더 많이 작용한다고 0.000023 베르 하나 먹기도 힘들잖아 베르 하나 먹는 거보다 더 힘들다 이거야 얘네말은 뭐 레딧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 레딧을 제가 확인하러 가진 못해가지고 그니까 얘네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아이템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이렇게 희귀하게 하면은 먹는 기쁨? 은 있기야 하겠죠? 저도 지금 디아블로2 하면서 티레일 갑옷 못 먹어봤는데 티레일 갑옷 먹으면은 뭐 기분이야 좋기야 하겠지 근데 디아블로4에서는 티레일 갑옷 그니까 디아블로2에서는 티레일 갑옷이 그냥 소짐 수집용에 가깝거든요 수집용? 근데 디아블로4에서는 저 희귀 고유들이 수집용 아이템이 아니잖아 사실상 엔드기어잖아 엔드기어 근데 엔드기어의 드랍률이 그냥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사실상 가능성은 없다라고 알게 되면은 이게 좀 파밍할 의욕이 꺾이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아니 PO에서 칼란드라 거울 50개 먹을 확률이면은 나는 거울 본 적도 없는데 먹지 말란 소리잖아 없는 아이템 취급하라는 거잖아 진짜 스캠이야 누군가는 먹겠지 누군가는 근데 나는 디아블로4가 시즌 20이 시작해도 못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시즌 게임이야 심지어 3개월만 파밍한다고 스탠에서 계속 게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즌이 시작하면 항상 새로운 시즌 서버에서 게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게 이 아이템을 볼 수가 없어 사실상 이러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희귀고유를 이딴 식으로 설계를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가뜩이나 있는 고유가 다 쓰레기인데 희귀고유 하나만 보고 파밍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희귀고유 파밍 드랍률이 졌다는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뭐 희귀고유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게 생각하자고 하면 생각할 수도 있게 하겠죠 희귀하니까 근데 그렇게 치기에는 아이템 밸류가 너무 파멸적이잖아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기준의 고유템들이 얘네 성능의 뭐 절반만큼이나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좀 뭐라 해야 될까 박탈감 같은 게 조금 덜 할 텐데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은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유일무이한 아이 유일무이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희귀고유들이 사실상 먹을 수 없는 확률에 존재하고 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생각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하고 있어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바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으로는 많이 부정적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희귀고유니까 말 그대로 우버 유니크니까 저 확률이 맞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희귀고유를 먹기 위해서 무한한 파밍을 하는 것도 디아블로4의 매력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해도해도 좀 너무하지 않나 다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좀 적당히 적당한 선에서 노려볼 수 있는 선에는 존재해야 되지 않나 아니 하다못해 교환할 수 있는 조건이라도 그러니까 막 3개월 내내 뭔가 열심히 하면은 이 안다리엘 뚜껑 같은 경우에 뭐 안다리엘 뚜껑에 파편 같은 거라도 좀 하루 10시간씩 30일 30일 90일 동안 파밍을 하면은 파편을 모아가지고 교환을 할 수 있어가지고 한 번이라도 맛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도 존재하던가 이게 POE의 점성 카드죠 점성 카드 시스템이죠 헤드헌터나 뭐 이런거 닥터 카드로 바꿀 수 있잖아 고급 아이템을 내가 직접 드랍으로 먹지는 못해도 물론 그건 시즌 컨텐츠였지만 드랍으로 직접 먹진 못해도 뭔가 교환을 해볼 수 있는 시도라도 해볼 수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좋은 아이템 한 번 바꿔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시도라도 해볼 수 있어 거기는 이제 거래도 되니까 이게 여기는 거래가 일단 기본적으로 안되잖아요 위상도 거래 안되고 고유도 거래 안되고 거래 안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거래가 안되는데 드랍률이 이 모양이면 아니 진짜 굴비 메타야 굴비 메타 자린고비 메타냐고 이게 무슨 뭐 샤코를 천장에 걸어두고 밥 한 숟갈 뜨고 샤코 한 번 쳐다보고 밥 한 숟갈 뜨고 샤코 한 번 쳐다보고 이래야 되냐고 진짜 모르겠습니다 뭐 다 생각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겠죠 시즌 1 뭐 프리시즌부터 벌써부터 막 이런 얘기 하는 건 좀 어이없긴 한데 다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더 배우신 분들인데 그죠 내가 뭔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보지 근데 이런 게임을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는 닿을 수 없는 아이템을 먹고자 하는 의지는 보통 꺾이더라구요 보통은 꺾여요 디아블로2의 드랍류 게 쓰레기라고 하는 뭐 윈드포스나 할배건 같은 거 먹으면 기분은 좋거든요 막상 쓰라고 하면은 쓰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왜? 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존재하니까 앞서 말했지만 디아블로4에서는 현재 희귀 고유를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 자체가 존재하질 않아요 이게 이 옵션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 자체가 없어 아예 대체를 하거나 대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비슷한 성능 하다못해 50호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빌드에서 이 아이템을 고려를 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어 이러면 못 먹는 아이템인데 없는 아이템 수준인데 이 빌드를 완성하기 위해서 안다리에 뚜껑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뭔 개소리야 막상 욕 존나 처먹을걸요 답이 없다 봅니다 이거는 없는 아이템 취급할래요 뭐 이것도 이거고 또 유하 유하 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솔직히 잘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번에 나중에 희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까 수정할 수도 있겠죠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근데 이거 좀 진짜 정신 나간 확률이에요 이거 게임 안해본 티가 너무 많이 나 솔직히하게 지들은 씨바 어? 에디팅 디렉팅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막 어? 아이템 졸러보고 뭐 성능 테스트 같은 거나 해보기라도 하지지 일반 유저는 20년 동안 게임해도 못 먹게 생겼구만 지금 또 이거 있죠 잠깐 영상 하나 같이 볼까요? 한글 버전 나왔더라고요 트레일러 새로운 저주가 골마오르며 이 땅에 타락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합니다 당신의 도움을 저는 이거 보고 개인적으로 얘네가 아직 조금 테마 시즌에는 적응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트레일러의 내용이 악의 종자 새 시즌이 시작한다잖아요 근데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여준 거랑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약간은 이거 말고 하나 좀 더 내줘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 말고 뭐라 해야 될까 시즌 테마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디아블로 포 팀이 시즌 테마 아직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게 저러면 안 되는 게 영상에서 악의 종자 하고 끝나면 안 돼 여기서 영상에서 악의 종자가 끝나면 안 돼 새로이 추가되는 새롭게 추가되는 아이템 소개 보석 잠깐 보여주고 거기서 정지하고 아이템 소개도 아니야 아이템 한두 개 한두 개 정도 보여주고 어? 그 다음에 신규 보스 추가됐은다고 했으니까 신규 보스로 딱 영상을 끝내야 얼굴 보여주면서 영상을 끝내야 뭔가 구미가 당기지 저렇게 그냥 갑자기 틱하고 끝나면은 영상 끝내면 무슨 메리 뭐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지금 트레일러 하나만 딱 나오고 끝날 게 아닌데 사실 이런 거는 POE가 되게 잘하잖아요 그죠? POE 영상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얘네 진짜 잘 만들거든요 POE들 보면은 POE 영상 보면 아니 저분 게임 다른 게임 자꾸 언급해서 너무 미안하다 얘네 얘네 안 한지 오래됐는데 POE 공식 뭐 어디 있을까요 시즌 뭐 딱 이번 시즌 언급 없나? 군나 옛날에 군난 영상 볼까? 한번 비슷한 역병 시즌이나 좀 볼까요? 이게 언제적 영정인지도 모르겠다 오피셜 오피셜 POE 영상 이게 다 유튜버분들 영상만 나오네 오피셜 트레일러 응 3개월 전에 뭐 하나 나온 게 있네 이 일본 옷이 밀터잖아 얘네 트레일러들 보면 보면은 이번 컨셉이 뭔지 어 보여주면서 시즌 콘텐츠를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보여줬죠? 이것도 디아포는 있죠? 뭐 지하실 들어가서 몬스터를 잡고 이런 거 이런 거 존재하잖아요 이런 거 뭐 이런 이런 이렇게 몹을 잡는다 뭐 컨텐츠에서 이렇게 몹을 잡습니다 이런 거 일단 소개해주고 유저들이 유출을 할 수 있게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얘네 보면 이렇게 해주잖아 이거 뭔 아이템을 사용했을 때 뭘 사용하면 뭘 패시브가 있고 뭐 이거 컨텐츠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한 번씩 보여줘요 그냥 맛보기로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맛보기 맛보기 막 아 이런 게 있어요 패시브 이렇게 강화할 수 있어요 님 컨텐츠 즐길 때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뭐 개발자 라이브에서 잠깐 나오기는 했죠 아이템 보석의 아이템 위력 그러니까 신규 아이템이 추가되는 그 보석 심장 심장의 아이템 위력이 존재하는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어떠한 조건으로 발동을 하면은 뭐 데미지를 준다 이런 거 하나만 딱 한 개만 보여줬어 32개인가 라고 했는데 신규 아이템도 좀 보여주고 어 신규 뭐 얘는 이제 뭐 리워크 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이거는 볼 필요 없죠 사실 신규 아이템이나 뭐 이런 걸 보여준다고 했고 이번 컨텐츠에서는 이런 걸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 영상에서는 이런 영상이 하나 나와줘야 돼요 디아블로도 트레일러 이렇게 띡 하나만 타락한 자들을 쓰러뜨려 그래서 30초짜리 이렇게 영상 하나 띡 하나 던져둘 게 아니라 32개의 심장 중에 두세 개 정도라도 보여주고 신규 추가되는 위상 하나 보여주고 보스 얼굴 한번 구경시켜주고 뭐 그런 거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저거 보고 이거보니까 졸라 현타모잖아 어 야 너네 이거밖에 못하냐 얘가 보스구나 근데 신규 보스가 얘인가 봐 그건 제가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쟤가 신규 보스인가 봐요 얘인가 봐 얘 이거는 있네요 근데 이 아기 종자 시즌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목표로 파밍을 해야 되는지 살짝 막빼기라도 조금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심장 옵션이라도 좀 공개를 해줬으면 어떠는가 싶은데 지금 7월 13일인데 당장 다음주 시작이거든요 21일이면 21일 다음주 시작인데 뭐 있는게 없어 그냥 오픈해가지고 직접 주워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약간의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악의 종자 시즌에 아이템 추가가 많아요 심장 보석을 대체할 아이템 32개? 뭐 신규 유상 신규 고유 아이템 근데 인벤토리 무조 무조 문제랑 창고 문제는 해결이 안되있죠 심지어 저 심장 같은 경우는 한 칸씩 차지하더라구요 이거 그 개발자 라이브 스트리밍 봤을 때 아이템 칸을 한 칸씩 차지해요 한 칸씩 어 인벤 한 칸씩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창고 아직도 고려중이라고 하죠 창고추가 아직도 고려중이다 당장은 힘들다 라는 포지션인데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 공룡 빼면은 보통 그렇죠 공룡 빼면은 뭐 한두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별로 뭐 한두 개에다가 공룡 공룡이로 알고 있고 신규 고유 아이템은 희귀 고유 하나 추가되고 나머지 것들 뭐 이렇게 알고 있기는 해요 창고를 해결 못할 거면 캐릭터 생성 개수라도 어 인벤이랑 위상 창고로 같이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캐릭터 생성 제한 10개 창고 미어 터지는 중 이게 좀 되게 슬프죠 이 두 개의 제약사항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게 빨리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게임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게 저는 기대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악의 종자 시즌이 시즌 1이 프리 시즌 현재 보다 파밍하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약이 없는 희귀 고유보다 현재 이거 심장 심장 파밍 심장 파밍에 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악세 먹는 재미 그러니까 홈 색깔을 맞춰야 되죠 맞추기 다음에 옵션 유효 요구하는 게 솔직히 더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파밍하는 재미는 프리 시즌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 다 좀 많이 떠나고 있다 슬프게도 이거야? 아 이거 뭐 별다른 내용 없는데 디아블로 4팀이 시즌 테마에 좀 적응을 못하고 있어서 영상 영상에서 보여줘야 할 것들이 좀 더 있는데 안 보여준다 슬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1일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19일 반드시 명망이 작업되어 있는 캐릭터로 한번 접속을 하셔야 한다 이거 계속 언급할 겁니다 영상 만약에 지금 이 기간 내에 이 기간 전에 만드는 영상들은 디아포 유저분들을 위해 다가오는 21일 새 시즌이 시작되는데 19일 19일 흠 20일에 명망이 작업되어 있는 캐릭터로 한번은 접속을 하셔야 명망 데이터가 저장돼서 시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접속을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아무튼 뭐냐 불평불만이 자꾸 쌓여가는데 시즌 1 때 좀 해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즌 1이 잘 돼야 앞으로도 잘 될 텐데 조금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자기네들 고집이 좀 있어서 이제 솔직히 고집이라고 보기도 좀 힘들어요 디아3 때도 디아2 때도 다 경험을 해보는 거 봐 아집이 아집 얘네는 아집입니다 결국에는 해줄 거면서 결국에는 다 할 건데 처음에는 항상 포지션이 자기들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다 그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끝에 가면은 유저들이 말했던 거 거의 다 거진 다 반영돼 있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늦어있는 상태 유저들 다 떠나있고 해줄 거면 조금 더 빨리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지금도 커뮤니티 피드백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피드백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포지션을 한번 잡았으면 조금 더 해결을 좀 더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더 좋은 게임 됐으면 좋겠다 디아포 요새 어급하면은 그 똥개 으악 누가 함 그러면서 으악 똥개 만함 뭐 이래버리거든요 요새 재밌게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당장 뭐 지금 재밌기는 하고 있지만 재밌게 즐기는 거랑은 또 별개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아포 파이팅 디아포 파이팅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얘네가 왜 그러는지 또 뭐 긍정적인 패치 내용도 되게 많기는 하죠 뭐 항상 부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제가 그리고 저 이런 얘기하면은 갓겜초원하다한테 존나 처맞고 있어요 요새 꼽으면 접으면 되지 나는 재밌게 하고 있다 크크 하면서 근데 웃긴게 뭔지 알아요 저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유튜버 분들 뭐 이런 분들 말고 스위치 라이브 중에 저만큼 디아포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저는 저도 저도 재밌기는 하고 있어요 의견이 맨날 영상 올리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그렇지 근데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 난 이 게임이 너무 좋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랑 그냥 이 재밌는 게임을 같이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닌 걸 어떻게 해 쓴소리 하면은 막 전내 까이더라고요 구독 취소로 막 협박하고 알바야? 뭐 구독 구독이 나한테 돈 주나? 허전 구독이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구독 취소합니다 이러면서 협박해 그냥 취소하면 되지 알바냐고 구독 구독 돈 안 줘요 구독자 수 별로 상관없어 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쉬워서 하는 얘기죠 아 유튜브 유튜브 트위치 구독 말고요 트위치 구독은 돈이 되죠 그리고 막 제가 디아2랑 디아4를 같이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약간 좀 갈라치기 당해요 디아2나 하러 가라 하면서 약간 좀 가불기를 걸더라고 비아2나 하러 가라 재미는 있어 불편한 게 많아서 그렇지 그런 거 좀 개선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재미없으면 항상 얘기하지만 재미없으면 진작에 나가 떨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진짜 재미없으면 진짜 재미없으면 다 나갔지 그냥 안하지 게임을 시청자가 닉네임 언급 근지에요 저 이 방송은 죄송할 것 까지는 아니고 채팅 규정을 조금 지켜주세요 이거요 이거 하지 마세요 모르겠어요 이거 조금 약간 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캐릭터 스펙이 원하는 만큼 안 올라와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운양도 없고 제일 중요한 쿨감 목걸이도 없고 체력도 2000이 안 돼가지고 고행 못 가고 재밌냐고 물어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좋냐? 할만하냐? 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직 못할 것 같아요 방어는 6000정도 체력이 2000을 못 넘어요 지금 어딜 못 가 그냥 썰려 가면은 운명의 주먹 로그는 저는 그냥 포기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운주가 안 좋아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운이 너무 없어요 평균치가 기대치가 나는 120으로 잡고 썼는데 120이 안 나와 100 이하야 이러면은 그걸 쓸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아니 100 1에서 300이면은 여러분 반 똑 뛰면은 300이 150이잖아요 그냥 단순 숫자 계산으로 그 아이템의 가치가 그냥 150은 나와줘야지 이게 쓸 수 있는 아이템인데 150도 안 나오던데 평균이 이상한 게 그냥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평타는 오지게 잘 터져 평타에는 진짜 잘 터지거든요 근데 저기 뭐야 그 핵심 기술을 쓰면은 이게 나락을 가 나락을 가버려 그냥 그거는 우버 릴리트한테 데미지를 더 주기 위함이 아니라 행적에 붙어있는 상태 이상으로 그러기를 집어넣겠다라는 생각으로 쓰는 아이템일 것 같은데요 왠지 아니 저도 윈포 있어요 좋은 거 800 넘는 거라 상태 이상 그러기를 집어넣겠다라는 생각으로 쓰면은 나쁘지 않은 게 맞아요 그거는 뭐 그 용도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게 맞아 아니 뭔 던전이 다 막혀있어 씨 아 저 여기 뚫어야 될 것 같은데 위상 군중 제어 문양 자체는 좋아요 문양이 상태 이상을 걸고 나서 들어가는 데미지들은 되게 되게 높게 설정이 돼 있어요 조건부 아이템들은 조건부 문양들은 레벨업당 올라가는 수치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유난히 높아요 보면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나 더 잘 걸 수 있냐 뭐 이런 걸로 나뉘는 거죠 상태 이상을 얼마나 더 잘 걸 수 있냐 법사만큼 CC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적 같은 경우는 CC 집어넣는 게 그 구멍뚫기에 걸려있는 감속 그 다음에 빙결주입에 걸려있는 빙결이랑 냉... 뭐지? 오한 신발에 참외 신발 신으면 오한 거는 거 그거 하나랑 어... 온주를 만약에 끼고 있다 그러면은 운명의 주먹이 달려있는 상태 이상 두 개 그 다음에 서리불꽃을 끼고 있다면 빙결 하나 뭐 이런 식인데 왜 그거 말고 더... 뭣 essentials 모임? 으ㅎ오헿오헿오헿옿 어제 다른 게임랄 때 검사막 할때도 말 버그 걸리더니 오늘은 디아머서 말 버그 걸리네 나 왜 이러냐 진짜 많이 더 필요해 탈 거 있으면은 아 미친버그가 졸라 많이 걸리네 그 그거 산술적으로 계산을 뽑아내기가 되게 이게 힘들텐데요? 1에서 300롤짜리 꼽어내기가 안 하시는게 좋을걸요? 한다고 뭐 누가 돈주는것도 아니고 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운주는 데미지 보고 쓰는게 아닌거 같기도 하고 밑에 있는 옵션은 함정 카드인거 같기도 해요 써보면 요거는 좋고 잘 스크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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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게 님이 운주가 문제가 아니라 님은 윈퍼를 써서 그래요 윈퍼를 써서 그 윈퍼에 붙어있는 옵션보다 그냥 생석공 하나 끼는 게 훨씬 좋아서 쌍취약 데미지 이거 못 맞거든요 이 취약블로라가지고 나도 이거 지금 솔직히 취약 이거 쓰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법사 서리빨 쿨타임도 길고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쓰기 싫은데 쓰기 싫은데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에 서리빨 놓고 더 센 거를 어쩔 수 없이 부정을 못하니까 계속 써야되네 아니 얘는 템이 없는 애고 도적은 템이 있듯 내고 걔랑 비교하면 안 되죠 고점이야? 얘는 고점이 없지 법사 고점 지금 그거 냉기법사 아니에요? 냉기법사? 얼파 아 연막탄 개사기야 적이 쓰는 연막탄은 저렇게 사기야 내가 쓰는 연막탄은 개구린 거야 보이지도 않네 이거에요 종종 달곡하러 ization 어라라 아아 아 저거 나 깜짝아 도저기 가지고 있는 연막탄이 사실 엄청나게 좋거든요 되게 좋은 cc인데 투척 술탄 같은 느낌이라 억압자에 막히고 정확한 위치에 드랍이 안 돼가지고 애매해 마우스 커서에 있는 위치로 날아가거든요 스킬이 그런 방식만 아니었으면 좀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위상을 봤을 때는 냉기가 훨씬 좋아보이는게 맞아요 얼음 파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빈결되어 있는 상태에 적에게 막 날아가 더 날아가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얼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치약 플로우가 빌드의 다양성을 죽이는 것도 좀 있는 거 같아요 무조건 치약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치약을 거는 스킬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템이나 혹은 문양이나 법사도 차라리 착취라는 문양이 그 다른 직업군들처럼 치약을 걸어줬으면은 어땠을까 싶은데 문양 자체에서 법사는 그 문양의 옵션이 다르더라고요 문양 옵션이 다른지는 몰랐어 밑줄에 있는 밑줄이 다르던데 위에 옵션은 같은데 밑줄이 달라요 좀 어이없더라고요 좀 어이없더라고요 그래도 악마력이랑 천사력이 없는 게 어디야 어 디케이 있었으면은 우린 더 끔찍한 게임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 놀랍게도 디아블로4에 악마력과 천사력이라는 게 존재할 뻔 했어요 뭐에다 쓰는 아이템인지도 모르겠지 아니지 뭐지 스탯인지도 모르겠지만 버리기는 아까워서 시즌 콘텐츠로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채찍이 생각보다 범위가 되게 짧네 눈에 보이는 범위가 다가 아니네 이게 들어와야 되네 안쪽으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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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닿는 줄 알았는데 저 구체 같은 거에 닿아야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가 안쪽으로 아 으 으 ㄷㄷ 히힛 짜릿한 에너지 풀로 가지고 있으면 쿨이 막 팍팍팍 줄었으면 좋겠다. 금방 그나저나 체력을 어떻게 늘리냐? 갑옷에서 붙이지도 못하고 가지 말고는 답 없는 것 같은데 저 구형 공개가 너무 약한 것 같아 개발자들이요? 떠나기 하겠어요 갈 곳은 있고 요새 블리자드 게임들 다 평가 별로 안 좋던데 오버워치2도 그렇고 와우 연군단도 그렇고 디아 레저럭션은 이미 박은지 오래됐고 디아4도 그렇고 갈 데가 어딨다고 얘네 갈 데가 어딨다고 지금 불안정한 전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 감전 기술이 확률로 자원 소모 없이 시전을 발동시킵니다 안 쓰는데요? 내가 스킬을 사용하는 경우가 없는데 분식은 롤 아니야? 히오스 말하는 거잉? 히오스 업데이트는 사실이고 스타투도 업데이트고 히오스 업데이트는 사실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법사는 터파제를 쓸 이유가 없겠다, 상태이상. 계속 텔레포트가 무한으로 써가지고, 써져가지고. 화염보호막도 있고. 루비가 있는데 효율이 되게 안 좋거든요. 뭐랄지ể. 그러나 봉사 나온 이시이 꺼져서 한빠진 소리가 넘어서 Panog premier에 살고있어요. 그녀δЧ 짜릿한 에너지를 투자해도 되게 약한 것 같고 약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기는 하네 뱃어라 ㄷㄷ 안녕하세용 평타 30짜리 위상 좀 먹고 싶다 ㄴㄴ ㄷㄷ 히힛 준비가 안 돼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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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할 시간이 필요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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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언 뭐 막 개사기다 준비가 안 됐다 너무 빨리 썼다 그런가요? 원래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 사람 자체가 힘이 없는 거 아닐까? 아 얘도 근데 크로기가 들어가면 딜이 훨씬 잘 들어가네 자 그럼 거래하실까요? 아마도? 맞을걸요? 아님 말고 나 아까 나 이상한 데이터 하나 주워왔거든 이상한 게 아니라 디아블로4 동시 접속자 수가 23년 6월 12... 아 얜 6월이 아니라 289만 6,668명이네 7월, 7월 12일 기준으로 뭐 그렇대요? 저게 이제 저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하나 더 가져온 게 있는데 똑같은 날짜에 디아블로2 레저럭션 기준으로 54570명이거든요? 내 생각에 여기에 90%는 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에 여기에 90%는 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284만 285만 정도의 유저 유저의 유저면 몇 퍼센트일까? 글쎄? 그러니까 뭐 백날 썼나 이렇게 얘기해봤자 잘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잘 즐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사실 뭐 내가 항상 하는 얘기 가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냥 혼자 의견일 뿐이에요 혼자만의 의견일 뿐임 그니까 뭐 재밌게 할 사람들이 이미 다 재밌게 하고 있고 디아포 괜찮으니까 남아있는 인연의 숫자가 저 정도 되겠지 레저럭션 남아있는 숫자 5만인데 몇 배 차이나는 거야? 200.. 285만이면 7월 12일이요 지금 12시 넘었으니까 이틀 전이네요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보다 더 떨어져요 확률 0 하나 더 쓴 거 아닐까? 얘네 100만 분의 1이라고 해놓고 설정을 100만 분의 1로 해놓은 줄 알았는데 1000만 분의 1로 해놓은 거 아님? 자기들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님 그거? 말.. 말이 안 돼 어 저게 전체 유저가 아니라 유저가 아니라 봇도 있을 거고 전 세계 게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게 해석을 좀 여러 개로 할 수 있는데 흠 내가 전설 위상을 봤는데 그 아이템이 고유일 가능성이 100만 분의 1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아이템 위력 825짜리를 먹어야 되는데 그 아이템 825가 고유일 때 희귀 고유일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고 말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후자면 먹지 말란 소리 크 그냥 운에 맡기세요 없는 아이템 빌드에서 고려를 할 대상이 아닌 거죠 아니면 이제 아이템에 지금 걸려있는 리미트들이 풀리면서 아이템 위력을 좀 더 높은 거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때 쯤에나 노려볼 만한 아이템들 그때 쯤에 티렐 갑 급이냐고요? 티렐 갑옷이 얼마나 미친 아이템인지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뭐 레딧에서는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 칼란드라의 거울 POE의 칼란드라의 거울 50개를 먹을 그 글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50개를 먹을 확률이다 혹은 티렐 갑옷을 4개를 먹을 확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티갑보다 그 말도 안 되는 티갑보다 더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나와있는 얘기들로는 그 말도 안 되는 티갑보다 디아블로2 하면서 티갑 먹어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도 먹어본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을걸요? 뭐 드셔본 저는 있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 당연히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 운이 좋은 거고 의외로 망송은 좀 있는데 티갑은 진짜 없어요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니까 난이도가 올라가면 아이템 위력에 캡이 풀리잖아요 아까 말했던 후자 내가 먹은 아이템이 825 이든 820이든 그 이상일 때 저 아이템이 희귀 고유일 확률이 100만 분의 1 확률이라면 사실 지금 떨어지는 아이템의 개수나 전체적인 그런 걸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얘네가 나중에는 이러지 않을 거다 확률이 바뀔 수도 있다 더 나아질 수도 있다 라는 뉘앙스를 풍겼다는 건 더 높은 단수 높은 고행 뭐 그니까 고행 다음에 단계 다음 단계가 계속 나왔을 때 아이템 위력은 자동적으로 풀릴 거고 그 풀려 있는 상태면 조건부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그냥 추측? 뭐 야 이미 아 아 저 어... 디아... 우측이 뭐... 봇... 봇들만큼 열심히는 못하죠, 근데... 저도 생체봇이라는 얘기 들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아블로2? 근데... 본 적 자체가 없어요... 저기... 그 뭐야... 티리엘가 뭐...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근데... 점λε... 2... 마실시장... 아니죠! 목적은...! 할 수 있죠, 사실... 목적은... 목적은 할 수 있어요... 저 말도 안 된 아이템들을 먹는다는 목적을 가질 수는 있죠 근데 저걸 먹는 이 진짜 씨부러 그냥 어? 파워벌 하고 말지 로토를 사고 로또 2등이나 1등 당첨될 확률이 훨씬 높은데 아 근데 개인적으로 디아블로4의 샤코 뭐 희귀고유 이런 거 먹는 것보다 디아블로2의 티레일 갑옷 먹는 게 기분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간절했거든요? 디아블로2를 5년 이상 6, 7년 넘게 하면서 티레일 갑옷은 한 번쯤 한 번쯤 정말 먹고 싶었던 아이템인데 디아4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갖고는 쉽죠 근데 그렇게 간절한가라고 물어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안 나올 것 같은 아이템이라 그런지 아 근데 디아블로4도 사실 아 그니까 디아블로2도 그렇게 따지면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존재하지 않는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달라 이유는 잘 모르겠어 이거는 진짜 잘 모르겠어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같은 희귀 아이템인데 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많이 받lls 어금니 준비가 안 됐어 ㄷㄷ 디아포가 곱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가? 디아투도 별로 곱게 보이지 않는데 디아포는 그거보다 더 심한가? 애정이요? 사실 저는 디아2에 애정 별로 없는데 아끼는 게임은 디아3지 봇도 안잡는 저 봇존만게임 뭔 애정이 있겠어요 사실 배틀넥 가면은 봇돌이들밖에 없는데 우버이벤트라고 하루에 막 6번 7번씩 쳐하는데 조던 드랍류를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동접이 5만명이래잖아 5만명이면은 저렇게 우버를 돌릴 수가 없어요 5만명이 다 사람이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절대 5만명이 전부다 조던 링을 캐나가도 하루에 6번은 절대 불가능해요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확률과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저게 디아블로2를 정말 좋아하는 희생을 할 줄 아는 유저가 10만명이 나이트메어 안다리엘만 하루 종일 주장창 20시간 24시간 내내 잡아야 가능할까 말까 한데 그리고 졸라 웃긴게 원장 봇게임이 맘에는 니가 봤음? 막 이래 어? 너도 룰증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룰증이 없긴 개뿌리 없어 divulg 극병 극's 히힛 오버트라이 실패한? 지금 학호에서 탈출의 두루마리가 필요하실 게 뭐 있나? 많이 마셨네 뭐야 이건? 으흐흐 네 그래도 학호에서 이렇게 트라이를 계속 시도할 수 있다는 게 부럽네요 와우 야 이거 아쉽다 그죠 극확이 너무 낮네 아이템 위력도 딱 700이었으면은 7위원 되면서 딱 롤 넘어가서 좋았을텐데 이거 쓰지도 못하겠네 저항도 번개장 달려있어서 괜찮은데 위력이 너무 낮아요 이거 지금 악몽단계라서 700만 됐어도 고민을 해봤을텐데 극확도 낮고 옵션 하나 자유이용권이었는데 저정도면 아깝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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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를 문양 2개에 체력 4000정도로 잡고 고행을 갑시다 문양 2개 15레벨 문양 2개 15레벨 체력 4000 이거 방어도 날려야될거 같은데 방어도 날리고 체력 마부해야됐듯 다음 물결이 38분 남았으니까 오늘 근데 폭우주의본데 PC방 가셔도 괜찮은거에요 집에올때 수영하면서 오는거 아니야? 주의보가 아니라 오늘 폭우 경보던데 경보 아까 일기예보 나오던데 아니 집에서 5분 거리여도 아니 집에서 5분 거리여도 헤엄쳐서 할텐데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지 아 나 PC방에서 게임 잘 못하겠던데 집에 있는 장비가 PC방에 비해서 너무 좋아서 그런건가 아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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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재미있는 있어요 손 아파서 그렇지 빨리 목걸이 쿨감을 좀 먹어봐야 목걸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빌요? 빌을 안 해봤네 법사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수도사만 하고 살아서 디아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 다짐했는데 로그만 프리시즌 내내 기간 내내 키우고 다음 시즌 캐릭터 뭐하지? 야만이나 해야 되나? 기팟이면 오리지널때 완전 그거 오리후반쯤 얘기 아닌가? 중후반? 벨팻 벨팻 일단 두루 가시겠죠 인터뷰가 모든 캐릭터를 버프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데 난 드루이드만큼 다 상향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쪽인데 물을 보낼 것 같고 특정 드루 빌드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지나치게 강력한 애들 그런 애들 가실 것 같고 다른 애들도 드루급은 아니지만 현재 직업군의 1티어 빌드들을 다 날려버리려나? 이거는 잘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아! 늦었다. 늙은이 받는 속도였다. 미친놈들이 수치 1, 2% 조절하는 게 되게 디아블로4에서 되게 막 영향이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하나봐요. 이게 뭐 MMORPG도 아니고 전투 시간이 막 20분, 30분씩 걸리는 아 물론 던전 자체를 막 크게 돌면 20분, 30분씩 걸리겠지만 몬스터 하나를 20분, 30분 동안 패는 게임도 아닌데 그죠? 그냥 슥슥슥 하고 지나가는 게임이잖아. 근데 1, 2포 상영해 줘놓고 생색내는 거 보고 미친놈인가 했어. 어... 궁 안 켜져 있을 때 써야 돼요. 왜냐면 핵심 기술 크리티컬 터지면 공격 속도 오르는 위상이 있어가지고 강제로 쓰는 중, 강제로. 아니 오버워치 솔저 데미지 1 늘어난 거는 커요. 이거 오버워치 솔저의 데미지가 1, 1이 늘어나는 건 걔가 가지고 있는 탄창수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총합 데미지가 늘어나는 거니까 걔는 걔, 걔랑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이러면 그러면 안 돼. PV, PV2랑 PVP랑 가져오면 안 돼. 엄마, 엄마 품이지 이거? 얘도 엄마 품 아니야? 엄마... 그니까 MMORPG에서 1, 2퍼 상영은 되게 크잖아요. 와우 하신 분들은 1, 2퍼, 5퍼 상영하면 와 상영 많이 되는데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전투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 누적, 누적이 되잖아 계속 이게. 근데 여기는 1, 2퍼 상영해줘봤자 스킬 한 방 쓰고 지나가버리는데 의미가 있나? 우벌 릴리트 쪽에서나 의미 있겠다. 시즌 몇이나 돼야 될까? 여러분들은 몇 정도 되면은 게임이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니까 지금이 재미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몇 정도나 돼야? 시즌 6? 5? 생각보다 길게 보시네. 저 한, 저도 한 4 정도 봅니다. 참. 어? 어? 기본 기술 공석 롤 좋은 거 나왔다. 발라버리자면. 어 근데 바르기엔 반지가 너무 안 좋은데? 지나치게 안 좋은데? 어 근데 잠깐만. 야 나 던전 깼는데 왜 문양. 뭐임? 문양 업글 어디감? 버그 걸림? 버그 걸림? 어이없네. 20단 클리어하는데 한 번도 안 죽었다는 거는 고행을 가서 돌아도 되나? 아까 그 반지 팔지 말 걸 그랬나? 살짝 아쉽네요. 따따 따따 따? 집에 갔다 왔지만 고장 난 문양 업그레이드는 등장하지 않았다. 버금 가벼워. 저런. 에이라 이이이이 machin. 에. 에에. 어스름을 먹었는데 이게 1스름인데, 1스름. 기가 막히다. 체력이 2천인데. 마블을 조금 해봅시다. 그래도 목걸이랑 바꿀게 많아가지고. 체력! 체력! 아, 나 인형 별로 없다. 진짜. 존만게임. 아, 씨. 아니, 체력. 흫. 어, 붙었다. 어우, 굿굿. 피, 피 좀 늘렸음. 야, 인형 개쓰레기. 야, 인형 개쓰레기. 다, 인형 개쓰고. 다음 지옥 불길 아 뭐지 물길 기다려야겠네요 가치위상이라 어젠가 그젠가 와씨 방송하고 있는데 방음부스에 막 우르르 쾅쾅쾅쾅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 인게임에서 나 게임에서 나는 소린 줄 알고 그냥 뭔 소린가 하고 창 딱 방문 열고 나가서 창문 열어보니까 미친 밖에서 막 법사가 내 법사가 밖에서 사냥하고 있는 거야 회랑을 돌고 있네 피카츄가 강림해가지고 번개 막 한 20년차 때리고 막 장난 아니더라구요 그날에서 방종 되게 빨리 했는데 내일 날씨가 그럴 거라고 하더라고 뉴스에서 계속 특보 때리던데 막 오늘 오늘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금요일인데 날씨가 안 좋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오늘 정해가 안 죽는데 랩차가 너무 많이 나나? 사실 문양 두 개 정도는 달고 왔어야 됐나? 사실 문양 두 개 정도는 달고 왔어야 됐나? 집중해봅시다 첫 번째 스펀어로 트 이만 Dean 그 도 도 왜 지갑이 울적해요 대신에 통장은 안 울적하겠지 요새 지갑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한 삼성페이 보급화 삼성페이 나고 나서 나 지갑 들고 다니는 적이 거의 없거든 진짜 손에 꼽아요 그래서 막 지갑 안 들고 다녀가지고 신분증 검사 못했던 적도 있고 요새는 이제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게 있죠 그 뭐냐 행전항전부에서 내놓은 내준 어플이 있지 근데 그전에는 지갑을 아예 안 들고 다녔 거예요 삼성페이로만 해서 지갑 거의 안 들고 다니지 않나요 요새 나만 그런가 가끔 불편한 경우 야아! 아우 가끔 불편한 경우가 좀 있어 제발 죽어주세요 흡혈하지 말아주세요 아 다행이다 삼성페이 안 되는 주차장 오래된 주차장 갔을 때 현금 없을 때 신분증 검사할 때 근데 애플페이 있으니까 굳이 삼성 쓸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나는 집에 있는 워크플로우가 애플 제품으로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애플 제품 쓰기가 좀 좀 그렇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갤럭시고 노트북도 갤럭시고 그리고 이번에 삼성이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그 삼성 뭐더라 그 무슨 쉐어 삼성끼리만 되던 쉐어 있거든요 애플 그거처럼 갤럭시 아니 잠깐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갤럭시 쉐어였나? 뭐 아무튼 그 삼성 기기끼리만 되던 게 있었는데 그거 이번에 구글에서 니어 니어바이 쉐어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애플이든 안드로이드 핸드폰이든 뭔가 아무튼 아무튼 뭐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거 풀어버리려고 하니까 삼성도 다 풀어버렸던데 그래서 삼성에서 이제 삼성폰 써도 아니 애플폰 써도 삼성 노트북에 파일 옮기거나 이런 거 다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폰을 한번 쳐다봤는데 역시 가격이 아 이거 감성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또 비싸더라고 핸드폰 셋을 바꿔야 될 이유도 잘 모르겠고 게임 같은 거 많이 하면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은 게 진짜 좋기는 하다던데 구동이 되게 잘 된다던데 부드럽게 아이패드나 아 준비할 시간이 필요 아 준비할 시간이 필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 아 아 휴양룩 플립이요? 그거 한 달 내면은 필름 재시공해 주지 않나요? 저도 플립3 쓰는데 핸드폰 자체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저 사실 플립 정도 되는 핸드폰만 쓸 것 같아요 갤럭시 울트라 막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핸드폰으로 특별하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일이 없으면 울트라 안 사고 그냥 기본 모드를 사거나 아니면 플립 살 때 플립 만족도가 너무 높아 근데 배터리가 아니 배터리가 하루에 막 두 번 세 번씩 충전해야 돼서 개빡침 많이 불편하고 플립 6, 7쯤 되면은 나아질 않아 미친놈처럼 떨어져 배터리가 진짜 살살 녹아요 이렇게 빨리 녹는 핸드폰 처음 봐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막 특별하게 유튜브나 이런 걸 보는 것도 아닌데 단순하게 음악 스트리밍만 해도 병원 갔다 오면 배터리가 막 절반이 날라가 있어 레전드라니까 제가 병원을 되게 자주 가잖아요? 병원 대기시간이 한 두 시간 정도 걸린다 최대한 두 시간 정도? 치료 받는데? 한 시간 뭐 물리치료 받는데 한 시간 반에서 한 두 시간 잡으면 한 세, 네 시간 정도는 그냥 날아가요 그러면 세, 네 시간 동안 그냥 인터넷 브라우저나 켜놓고 웹툰 좀 보면서 노래를 들어 그러면 집에 오면 배터리가 한 30%에서 40%가 남아있어요 100%로 충전을 해서 갔는데 아침에 레전드임 밖에서 뭔가 밖에서 뭔가 핸드폰으로 뭔가 만졌다 싶으면은 그냥 녹아 그게, 그게 좀 플립 시리즈 플립 3의 유일한 불만 나머지는 다 만족스러운데 휴대성이나 뭐 이런 거 다 만족스러운데 생각보다 플립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제가 손목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아 이거 핸드폰 좀 바꾸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한 손으로 핸드폰을 많이 만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무게를 보지 않고 플립은 당연히 가볍겠지 하고 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플립이 생각보다 무거워 그, 다른 핸드폰이랑 비슷해 저, 접어진다고 무게의 총량이 줄어들진 않았더라고 맞아요, 일반 폰이랑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십쇼 보고 사십쇼 제, 성능을 보고 사십쇼 음... 주머니에 쏙 들어가기도 하고 핸드폰을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은 떨어뜨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플립 되게 좋은 그래서 다음 핸드폰도 아마 사게 되면은 플립을 사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핸드폰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게 제일 크고 핸드폰 말고 갤럭시 S 갤럭시 S9 갤탭 갤탭 갤탭9이 좀 갖고 싶은데 가격 유출된 게 이제 유로가 유출된 게 있는데 거의 200만원 해가지고 그냥 저돈이면 약간 아이패드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저돈씨 플립 20이요? 나 몇살되야 플립 20이 나오려나? 어? 와 이거 뭐야 무기 존나 좋다 미쳤다 이거 기본기술 피해 날리고 쓰면 딱인데? 나한테 딱 좋은 아이템인데? 아 근데 취약 피해가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이거 짱인데 플립 20이면 핸드폰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나오던가요? 핸드폰 주기가 얼마정도 되더라 2년인가 1년인가요 그래픽카드가 2년이고 CPU랑 핸드폰 1년 1년에 한 번씩이죠 거의 그럼 지금 지금 몇이지 플립이 지금 나오는게 파이브인가요 폰가요 파이브지 지금 나오는게 플립 파이브잖아 15년 뒤네 와 미친 15년 뒤에 김마고른 방송을 하고 있을까 혹시나 플립 20 나오면 그때 김마고른 디스코드가 살아있는진 모르겠지만 인증샷 올리겠습니다 15년 뒤에 2단 2단 3지 킹숭이 그러진 않겠지만 주가 올라갈 때쯤에 유상 증자 빔 하면서 막 해버리지 않을까 6단 4지 2단 2 24 21 22 22 24 23 24 24 24 23 이번에 바꾸라구요? 아 근데 딱히 핸드폰을 들고 외출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일하러 가거나 병원 가거나 두 개를 제외하면은 핸드폰 배터리 막 많이 쓰는 경우 별로 없어요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러면 서울을 가야 된다 이러면은 보조배터리 그냥 가방에 챙기고 다니니까 솔직히 마음 같아선 당연히 새 제품 쓰고 싶죠 근데 결국에는 지갑 사정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안 바꾸는 거지 30초 남았다 지옥 물결 와 인형 딱 3개 남았네요 포가 이미 나와 있었어 우리 친척 누나가 포거든 그래가지고 자랑하더라구요 집에 놀러와서 부럽댜 부럽냐면서 근데 5로 바꾸면은 누나를 놀려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 근데 겁나 비쌀 것 같다 가격은 안나오지 않았나 뭐야 핵심기술 공격속도 어디감 뽑아놨나 어? 갈아버렸어? 험 안되겠다 인데 완드가 너무 좋아서 이거 그냥 기본 공격속도 올리고 저거 위상 바르고 핵심기술이 나오면은 옮겨야겠다 저 각인 자리를 우버 왜요? 왜 못 잡는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대. 왜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씨, 익령이 없어. 운전하네요. 29%짜리다. 꽤 괜찮은데? 위상 하나 죽었네요, 이러면? 마을에선 안 돼. 문양도 전부 다 방어 문양이에요. 이러면, 이러면 자가가. 마을에선 배데로 탈수하자 아니다. 음,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하셨어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나는 포지션이 뭐 용어름 수도사냐? 저분들 가만히 서서 딜하는데 나 혼자 텔 쓰고 얼리고 그냥 생쇼를 하네 그냥 생쇼를 해 그냥 장비를 스위칭 하는 건 어때요? 그로기 상태에 빠지면 데미지 좀 더 절실 수 있게 꼭 착용 장비로 끝까지 부스를 잡아야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사실 군중제어적 옵션이 사실 좋은 게 많아가지고 스위칭만 해도 딜 엄청나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해외 클리어 영상들 보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법사 아파라 법사 아파라 어 고행 돌만 한데요? 조금만 더 스펙 좋아지면 좋겠는데 아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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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플 clay 그거 빼면 성 ah 있을 call 그로기 시전시 사용할 수 있는 주 자원에 따라 기술이 주는 피해가 최대 18% 증가합니다. 저게 궁 쓰고도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 궁금하네. 법사님들 중에 저거 테스트하는 사람이 없을까? 아니 그니까 저게 이 마법 부여로 나오는 구상 번개나 아니면 불안정한 전류를 켰을 때 나오는 스킬들도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정령술사의 위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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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가 없어요. 어스름 들어갈 자리도 없고 사실 자원을 안 쓰려고 하면 아예 안 쓸 수가 있어서 정령술사의 위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정령술사의 위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거네 검다를 써서 데미지를 늘릴거냐 급확 급확을 땡길거냐 그게 있었던거 같은데 이거네요 이거 28%에서 40% 왜요? 비가 너무 많이 오나요? 갑자기? 어?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거면 되게 좋은 판단인거 같아요 사실 막 농담삼아서 헤엄쳐서 오라고 그랬지만 거리가 침수되면은 감존사도 되게 위험하고 좋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비록 선생님께서 도적을 배신하신 분이지만 흐흐흐흐흐 우리 디아블로4를 좋아하는 유저로서 오래오래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날씨 안좋을때는 안나가는게 거의 답인거 같긴해 여러분의 선택은 뭐에요? 원소술사? 아니 뭐였지? 정령술사 vs 거메달인 못쓰실거같음 핵심기술 공속을 뺐어요 핵심기술을 그냥 사용을 안하고 싶어서 자원을 쓸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연세번개 우측에 있는거 빼버릴거라 변신과 평타에만 의존을 해야겠다 편하고 싶네요 자꾸 우클 섞으니까 짜증나 와씨 뼈창 졸라세다 한번 슉 날리니까 몸 하나 다 사라지네 마나 100이었다 딱 100인데 마나를 아예 안쓸 수 있어요 검달 이유라도 있을까요? 설명 조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아니야 극화학이야 극화학 마나 100일때 핵심 또는 숙련기술을 시전하면 극대화 확률이 40% 증가 극화학 40이냐 데미지 20% 위상이냐인데 맥시멈 맥롤 20% 저는 지금 18%짜리 하나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정령술사 100이 넘어야돼요? 100 이상이면 100도 포함이잖아 100 이상이면 100도 포함이잖아 아 설마 아닌데? 100 이상이면 극화학이 무조건 늘어나는거 아니에요? 마나 총량에 따라 롤이 늘어나는게 아닌거 같은데 롤은 그냥 먹을때 정해지는거 같고 마나를 소비하는 스킬이라면 그니까 마나를 소비하는 빌드라면 마나의 총량이 많아야 내가 소비하는 마나량을 빼고 계산을 했을 때 100 이상 유지되니까 양을 늘린거 같은데 근데 지금은 마나를 안쓸거니까 상관이 없지 않을까 써도 그게 좋았어 저거 마보한다 마보 아니 근데 이거 법사 되게 재밌다 다음 시즌에도 할까? 아 뭐지? 이거 완성시키고 싶지 왜 목걸이에 불원 불안정한 전류 쓰고 있어가지고 목걸이 불안정한 전류 감전기술 추가 시전 저게 더 좋은거 같아서요 극화는 뭐 사실 언제 올려도 틀리지 않으니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시전시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니까 시전을 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스킬에 저도 아까 그걸 몰라가지고 물어본거였는데 불안정한 전류에 해당 스킬들을 시전한다 라고 적혀있어요 보면은 무작위의 핵심 또는 구현 또는 숙면 감전 기술이 시전됩니다 시전됩니다니까 적용되지 않을까요? 지금 안되면 뭐 해곱물 먹고 있는거지 흐흐흐 쓰다보면은 어이쿠아 하겠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아이고 responsible 흐흐흐흐 되겠죠? 설마 안 되겠어요. 되겠지? 근데 또 평타가 주력 딜인데 평타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아! 안 올라가죠? 그럴 리가? 내가 마우스 커서 잘못 올린 거 아닌가? 안 됐네. 너무 두꺼우나 보다. 그래서 군중 제어 몰빵 빌드가 제일 쎄잖아요. DPS는. 근데 그로기를 만드는 게 문젠데 직업군이 가지고 있는 그로기나 문명예주 혹은 설입을 것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빠르게 그로기를 만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 제 도적이 그러거든요. 빌드의 가장 큰 문제가 도살자를 못 잡아요. 도살자 그로기통이 일반 보스보다 훨씬 커요. 도살자 그로기가 안 걸려. 미쳐버릴 것 같아. 다른 건 다 잘 잡는데 저게 안 돼요. 도살자를 못 잡아요. 아! 어? 선조 중심점. 좋아요. 아 이건 좀. 이거 한 마리 잡자고 궁키는 건 좀. 어? 12퍼. 히드라 한 마리 더. 극확. 재사용되기 시간. 오오? 어? 잠원 생성량 떼면 되겠다 아 근데 기본기술 공격속도가 살짝 아쉽긴 한데 행적도 날아가네 10.3 아니 근데 밑에 쿨감이 너무 맛있게 붙었는데 극확도 있고 목걸이 쿨감 언제 나오려나? ㅋ 진정한 게임이 먹거리 쿨감 나오고 먹거리에 그 순간이동 1에 붙일 수 있다고 그랬는데 방어 기술 또 붙이고 나서부터일 것 같은데 무한 순간이동이 시작돼야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쿨감 다 땡겨야지 뭐가 될 것 같거든요 궁쿨이 아직도 너무 길어 근데 순간이동만 쿨이 줄 더라고요 화보 이런 애들은 안되던데 지속 시간이 늘어나던데 준비가 안 돼 준비가 안 돼 준비가 안 돼 여기 동굴에도 있다는데 상자가 지금 두 개 있다네 인형이 없어서 지옥 물결은 풀로 들게 될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재밌지 별거 아닌데 왜 재밌는 거지 왜 재밌는 거지 법사용? 법사용? 음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 시즌1 때 캐릭터 뭐 키울지 못 정해가지고 로그는 하고 싶지 않네요 내가 무슨 도적 맘도 아니고 로그는 로그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전도엽이요? 스태임도 아니잖아요 스태임도 전도엽 아니잖아 스태임도 전도엽다 아니 꽤 화려해 음 캐릭터가 스태임도 전도엽다 와 803짜리네 하지만 옵션이 쓰레기다 크으 60% 얼음보조 위상 피강령이요? 블러드 네 저기 걔 약간 궁극기도 생구 뽑는 거고 피 쪽 보면은 막 생구 뽑고 막 이러지 않나요? 유일하게 보강도 좀 사용할 수 있고 나쁘지는 않은 것 같던데 일단 위상 하나가 피는데 아까 저기다 검잘박자 그랬죠? 이거 추출해서 여기다 박고 아 아니다 정령술사 박자 정령술사 여기다 박고 반지를 좀 바꾸고 싶긴 한데 좋은 반지가 안 나오네 그리고 의지를 날리고 능력치나 행정만 붙여도 이득일 것 같긴 한데 이거 씁시다 이거 되게 좋네요 강화해 주고 그리고 이 장갑을 추출해서 여기다 바르면 스펙 4% 오르네요 구상 번개 딜이 내 기억에 마지막에 디아블로3 강령술사는 결국에 피 빌드가 고점은 되게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 디아4도 왠지 그러지 않을까 왜냐면은 디아블로4의 시스템에서 그래서 그 저게 너무 좋잖아요 제압 건강 뭐 이런게 너무 좋잖아 그 생구도 사실 유일하다 유일한 거라서 유일무이하다는게 또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애를 발라주고 장갑 바꿔주고 오케이 스펙 업했습니다 흠흠 지옥 물결 풀타임을 즐길까 했는데 30분 남았네 좀 더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흠흠 아 쿨간 목걸이가 너무 필요하다 목걸이가 더 많아 목걸이를 더 많아 레어도 괜찮아 아아 으아아 응 얘는 추출해야겠네 레벨이 낮아가지고 좋음 좋은거 먹기가 너무 힘들어 아 얘도 괜찮아 보이더라구요 제어의 목디 이거 기절상태의 몹에게 데미지 추가로 더 주는 아아 방어스킬 붙었는데 감전의 충격 지속효과가 뭐지 아 이거 어 저 위상을 어디다 박아야될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이미 박혀있네 쓰고 있었네 젠장 어쩐지 어 쿨감 붙었다 쿨감 붙었다 쿨감 붙었다 지능 3.9% 살리고 부상적 날리면 되겠는데 어씨씨 목걸이 하나 건졌는데요 스펙업했는데 준비할 시간 디아블로 포트 캐릭터 새로 키우는게 더 재미있음 이거 맞냐 아니 이럴거면 SSF 모드를 열어줘라 차라리 어 레어도 거래 못하게 아니 한줄만 바라는게 아니니까 나름 유효로 쓸 수 있잖아 구현 스킬도 붙어있고 사실 근데 저기 옵션에 지금 제가 바라는건 쿨감 이속 쿨감 이속 그 다음에 방어기술 플러스 2에 플러스 알파 요런 느낌일텐데 최종적으로 바라는건 아 인형이 별로 없네 하지만 하지만 존나 안나오겠죠 어 떴다 오 개굿 미쳤는데 흐허 이러면 이거 바로 추출 아니 지금 스펙업 뭐야 미친 미치 미쳤다 스펙업 갑자기 갑자기 폭풍 스펙업 하네 이거 추출 했고 얘죠 얘다가 위상 덮어 씌우고 이걸 받고 굿 어 이러면 좀 더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빌드가 흠 원래 원했던 것처럼 아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레벨 65에 원하는 아이템을 다 챙길 수는 없잖아요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말씀하신거 다 하고싶죠 저도 답답하던데 얘 중요한게 아니 그게 중요한게 아니잖아 사실 지금 당장 쓸 수 있냐 없냐 인데 장비가 없어서 꽤 오래 쓸거 같은데 레벨이 낮아서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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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갑옷을 넣을거냐 번개창을 넣을거냐를 고민해야되네 딜 스킬이 그래도 하나 나와있는게 낫지 않을까 딜 스킬 아예 다 빠져있는건 좀 에바인거 같애 일단은 아직 지옥물결 시간 남았죠 위에거 두개 깠으니까 아래거 까면 되는데 하나 더 해야될거 같네 제가 아우야 쩝 나름 괜찮은데 스펙업 쿨감이 현재 3WP 10% 이러면 42.37초 30초 30초 아 깜짝아 내가 쓴 스킬인줄 알았어 이펙트 갑자기 화려해져가지고 냉대에 개우진다 눈갱 이펙트 하나는 진짜 기깔나네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툭툭툭툭툭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파이팅 그건 몰랐고 도저히 가지고 있는 패시브가 작동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 저기 누가 이빈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넘어갈 수가 없다 소환됐다 보스 못 가겠다 저거 보스 못 잡을걸요 캐릭 졸라 빈약해가지고 아우 텔포 쿨 미쳤다 졸라 짧아졌다 이거 텔포렛 몇 차 11렛 와우 사실상 텔레포트로 밟아죽이는 느낌인데 이거 텔포이도 딜 있던데 하코 요새 지옥물결 가면 사람 없지 않아요? 내가 시가 내 내가 게임하는 시간대에는 사람이 아예 없던데 필드에서 본 적이 없어 사람은 그래 썼었어 지금은 캐릭 아예 남아있질 않죠 그니까 이거 텔포 구상 이거 구상 하나 딱 남겨지는데 이 구상이 남겨진 자리에 그 몬스터가 다 모이니까 또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구상 레벨 1리야 스킬 랩 핵심 기술이 다 1랩이에요 아 누섭구나 아직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왜 따라다니는 거야 이 형 쪼랩이라 뭐 보호해주는 건 아닐 테고 구현 2랩 맞아요 번개창 어 구현이 아니었나? 구현 숙련 지속시간인데 이런 미친 어 오히려 좋아인가 오히려 좋아할지도 어 지금 나한테는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어 왜냐면 나는 변신하면은 번개창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달달할 수도 잘못 봤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문양작 완료되고 하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요새 P.O.E 하듯이 디아포 하는 게 참 재밌네요 아무 생각 없이 혼자 막 빌드 짜는 느낌 나쁘지 않아 아니 디아포는 아닌 것 같애 일단 기본적으로 취약블로라서 취약을 좀 다른 애들보다 수월하게 걸 수 있는 직업군이 그니까 스킬 빌드여야지만 좋은데 최악이 한 50점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50보다 더 먹나? 한 60, 70점? 탈퍼를 우클릭해둬야겠다 탈퍼를 우클릭해둬야겠다 사실상 한국 탈퍼데 탈퍼를 우클릭해둬야 전신 안 했는데도 한 모틸 퍼면은 개꿀잼인데 핼 진정한 코드 진정한 지 네 안 먹어요 그냥 생성이야 생성 아니 신성 3개 좀 이건 좀 선 높네 상자 다 먹었다 다음 타임까지 어 50번짜리데 어 50번짜리데 사다 кат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지금 이 빌드에 샷코 있으면은 진짜 존나 게임 개잼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얘 보면은 그냥 각 스킬이 딱 1렙씩 찍혀있어요. 그 한나! 이거 한나! 이거 한나! 이런 느낌이거든? 얘도 찍고 싶었는데 포인트를 지금 고민중임. 저렇게 돼있는 상태에서 샷코 먹으면은 효율 진짜 개쩔 거 아니야. 다 플러스 4잖아. 아니 저게 근데 스킬을 찍어도 데미지가 별로 안 드러나던데. 스킬 어 방금 화면 깜빡였다. 준비가 안 됐어. 변신 안하니까 데미지 꽤 쓰레기. 아 아직 문양이 없는 상태로는 좀 그런가? 네! 아 아직 문양이 없는 상태의 론 좀 그런것? 도적은 왜요? 목걸이 신발 아! 스킬 위치 바꾸다 죽었다 끝나면 30... 30... 33초 정도로 봐야 됩니다 33초를 어떻게든 더 빨리 줄이는 방안을 찾으면 되겠구나 운양 운양 운양만이 희망이다 한 명이 있어 잘 돌든 안 돌든 어떻게든 돌고는 있잖아 안돼!!! 도살자는 못 잡을거 같은데요 아 갓 흐 핫 흐핰 흐핳ㅎ핫 희 그냥 바로 살살 녹아버렸네 으응 으응 땟, 법사도 아예 못 써먹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빌드 하나씩은 있어 아예 막 진짜 다른 직업군이랑 비교했을 때 특출나게 떨어지는 애는 없을걸요 어영부영 다 돌기는 돌아서 그게 파일럿의 편차가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26단을 막 울면서 돌지만 누군가는 90단, 100단을 돌리는 법사가 있잖아요 메이저 빌드도 있고 아 왜? 왜 죽은겨? 왜 죽었는지도 모르겠네 방금 아 네 아 아 아 16초 아 이거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전기창에 손이 잘 안가네 짜릿한 에너지가 더 쎘으면 좋겠다 이거 옵션 별로인 것 같던데 도적 목걸이급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아닌가? 아 드디어 문양 하나가 15렙이 되었다 15렙이 됐다고 더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충전 줘야 되나? 충전 주는 것보다 통제 찌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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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4보다 재밌어. 거기가 페지 더 많은 것 같아. 난 항상 디아블로가 그래도 페지 줍는 게임 중엔 최고라고 생각했어. 오늘 방송키기 전에 캐시지로 갔어. 5만원. 배틀패스 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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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뭐. 빨간약 언제 드시고 오셨어요? 약 드시고 오셨나? 왜 이렇게 지능이 높아지셨지? 어떻게 사람이 자고로 민첩캐가 아니라 지능캐를 해야 저렇게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구나. 가방. 가방은 아직 안 샀는데 그냥 캐시만 질러놨어요. 더. ERO. 1 플러스 1캐시고. 좋다고. 그렇다. 예하. 으아아아악! 흐흐 빡세구만 아 내 체력이 너무 낮아 2800 준비가 안 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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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시급해 보이는 문제들 있잖아. 얘네가 별로 생각했을 때는 이 친구들이 생각했을 땐 별로 심각하지 않지만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것들. 인벤토리 크기, 창고 크기, 캐릭터 생성 크기, 생성 칸 제한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당장 좀 해주면은 남아있는 유저들이 그래도 좀 버틸만한 힘이 될 텐데 이것도 기다려. 저것도 기다려. 계속 기다려만 하라고 하니 고려하겠다. 기다려. 기다려. 이러니까. 사실 당장 필요한 것, 패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창고 같은 경우는 시즌 1 패치되기 전에 창고가 패치가 돼야지 시즌 1 파밍할 맛나지 님들 시즌 1 나오면 샹욕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랑. 이거 지금, 지금도 찬 칸 모자른데 32개가 추가돼 32개가 심장이라는 아이템이 보석같은 아이템이죠 보석 대신 쓸 아이템인데 사실상 보석도 써야되니까 보석도 주워야되고 물론 뭐 필요한만큼만 주워서 쓰면은 이제 돌려쓰게 되니까 홈 빼가면서 근데 보석도 주워야되고 심장도 주워야되고 32개 추가되는데 창고칸은 그대로고 인벤칸도 그대로면 편할까? 편하지 않을거 같은데 맥크로 는 뭐 직접 본적은 없어서 갈게 있으신데 아니면 살게 있으신데 하지만 인베의 아니 21단도 이렇게 힘들면 도대체 고행을 돌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을 해야 되나 아 근데 도적도 많이 힘들었다 저 소코 와가지고 이 정도면 얘도 수월한 편이네 걔는 안공 던진 칼 엄두를 못 냈는데 무한의 의복의 힘인가 나름 재밌단 말이죠 딱 그거잖아 리소스 아까우니까 니들 우리가 불편해 하는 거 알고는 있지만 힘들게 만든 거 어 좀 더 즐겨라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풀어줄걸요 결국에 지금 저 똥꼬백질 풀이는 부리는 것도 그런 미래를 이미 눈에 보여 릴리트 재단이랑 맵 밝혀져 있는 거랑 웨이포인트 정도 그 정도 도착한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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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것도 졸라 웃긴게 시즌1이랑 본 게임이 볼륨이 되게 크고 준비한게 많았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먹을게 많았어야 됐지 않냐? 시즌2가 오히려 적거나 시즌3가 더 적더라도 개발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맞지 반대가 돼야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많이 있었잖아 근데 콘텐츠는 강제로 잠가두고 은근슬쩍 시즌1은 볼륨이 작을거라고 얘기하는거 보니까 좀 꼬아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멘 3포인트, 4포인트가 빠져야되네 별걸 다 찍어놨네 1억 7하에 쏟아 부어야 되구나 뭐 언제는 효율적으로 일했나요? 디아블로 팀이 솔직히 디아포 나왔을 때 축제일 줄 알았어 그래, 예전에는 압니다 1조각 아직도 유리한 것 같다 1조각 1조각 2조각 2조각 3조각 히힛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은 좀 힘들다, 고려해보겠다 이래버리면 시즌1이 시작하고 시즌2까지 기간이 3개월 지금 7월 21일에 시작하면은 10월달 10월 말쯤에 시즌2를 시작한다 소린대 시즌2 시작하면은 거기서 또 3개월 그럼 내년 1월이거든요 한 9개월 기다려, 신작 게임 나왔는데? 9개월을 기다려야지 문제가 이결된다고? 이래..버리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별로 모르나봐 RPG 별로 안해본 것 같아 인벤토리가 얘들한테는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봐 디아 레저럭션 때도 그러더니 아, 인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냥 창고그라도 좀 넓게 쓸 수 있었으면 좋을텐데 있게 자제발 쏟아지는 않았는 거.. 아, 인벤토리가 귀에 끓me 사태의 심각한 체력은 넓게 하지 않고 당황해본 적은 흠, 흠, 글, 흠, 글 차의 안ари 흠, 흠, 흠 진우 흠 이구, 흠 흠, 흠 흠, 흠 심지어 범세 기능도 없어가지고 위상 한번 바꾸려면 창고 앞에 하루 온종일 앉아 있어야 돼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이 게임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디아 2는 거래라도 되잖아요. 템이 2부분 되잖아. 계정을 사도 창고로 쓸 수 있잖아요. 디아 4는 더 산다고 해서 창고로 쓸 수가 없잖아. 옮겨봐야 레어 템 정도인데 사실 위상 추출하려고 위상 맥롤 같은 거 보관을 많이 하지. 레어보다는. 레어도 거래가 되긴 하지만. 어라리오. 레어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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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빙결을 시킬 때 취약해집니다. 저런 게 있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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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처먹어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캐시로 팔면 돼 그냥. 지금 당장 캐시로 판다 그러면은. 저분처럼 나도 그렇고. 꼬아도 살 사람 놀렸을걸. 우려할 바 아니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뭐 북미 유저들은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페이트 윈에 대해서 되게 극혐한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도 납득이 가능하면 돈 많이 쓰는 애들이고 심지어 피파에 돈 쓰는 애들 북미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뭐 게임이 아까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누구보다 페이트 윈을 즐기는 분들인데 카드 뽑아가지고 이상하게 되게 엄근진한 자세로 페이트 윈 싫다고 그러는 이미지가 좀 있더라고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다 똑같아 거기도 거기도 그냥 할 사람은 하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느낌 한 칸당 1달러? 와 그건 좀 창구 하나에 4만원? 흐흐흐 와우 야아 씨 근데 시즌 패스는 당연히 꾸미기 아이템만 있다 그랬고 페이트 윈 아니라고 막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보면은 글러먹은 거 같은데 아니 근데 뭐 자꾸 여기 소환되는 게임이 하나 있잖아요 완성형 게임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그 게임 패스 오브 액자일은 게임 내에 존재하는 심지어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조차도 캐시로 팔아요 창구 커드 창구도 팔고 막 커드 나왔을 때 막 돈에 미쳤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 다 사요 필요하니까 한 번 사면은 시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이 계속 기속되는 느낌으로다가 지른다 이러면은 다 사더라고요 필요하니까 아니 변신을 안 하니까 애가 흡혈을 풀 풀피가 돼버리네 사실 저는 그냥 유저라서 잘 모르겠어요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불편사항을 얘기하기 전에 지들이 먼저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해 진짜 시즌 부상으로 창구를 주려고 한 건지 기아 3마냥 23년도에 인벤토리랑 창구 크기 때문에 불편을 느껴야 되는 RPG가 야 말이 되나? 이게 뭐 타르코프도 아니고 지금은 볼 수 없겠지만 닥 닥 닥 같은 게임도 아닌데 지금도 창고 모자르다고 막 아우성인데 시즌1 때 패치되는 심장들 나오면은 진짜 사람들 막 졸라 샹육밥일 것 같은데 지금보다 아이템 개수는 늘어나는데 창고랑 인벤토리는 그대로잖아요 이쁜가 집중해 이쁜가 여행을 하신다는 말 아니 그런 고민이라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제발 그런 생각이라도 좀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네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것 같다는 게 문제임 기다리래 잖아요 고려해 보겠다 하잖아 해결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고려해 보겠다 기다리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됐지 아니 이게 뭐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소수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레디시나 뭐 국내 뭐 뭐 커뮤니티 큰데 뭐 인벤인가요 인벤 뭐 이런 데에서도 싹 다 인벤 창고 얘기는 계속 디아블로 시리즈마다 지적되었던 내용인데 그게 그나마 조금 해결된 게 디아블로 3였고요 근데 걔도 시즌 보상으로 창고를 준 거긴 해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어찌 됐든 간에 창고 개수가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총 4개 이게 말이 되냐고 폐지 줍는 게임에 말 같지도 않은 주소보기라도 한 거야 폐지를 그니까 밸런스가 이 모양이겠지 엔드 콘텐츠까지 해 본 적이 없으니까 지들이 그렇지 않고서야 설명이 안 되잖아 이거는 다 모든 게 이어지는 거라니까 게임을 안 해 본 티가 나 그래도 시즌 개발한 애는 그래도 좀 해 본 거 같더라고요 눈이 좀 갔더라고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나 정말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가 눈이 다크서클이 무슨 거의 입술까지 내려왔던데 걔는 나머지는 친한 그 지인분의 말을 비루면 그냥 비즈니스맨들이래 관상학적으로 그래서 게임이 신뢰가 안 간대 관상학적으로 비즈니스맨들이 나와가지고 너드들이 아니라 비즈니스맨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게임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만 하고 있지 않냐 라고 하는데 약간 좀 망치로 때려 맞는 느낌이었어 그게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우습게 소리로 한 얘기지만 와닿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자기들이 무슨 게임을 만들었고 무얼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전 제시는 좀 해줄 수 있으면서 문제 해결도 좀 할 줄 알아야지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 지랄하는 거는 게임 만들 때부터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단 소리잖아 말이 안 되지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던 게임이 없던 게 아닌데 이 게임이 아예 새로운 디아블로 장르 그니까 디아블로의 역사를 쓰는 게임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면 디아블로2도 오리지널 때 창고 개 쓰레기였고 디아블로1은 마을 바닥에다 버리는 게 창고였으니까 근데 아니잖아 원 투 쓰리 다 운영을 한 애들이잖아 도대체 그 운영한 데이터는 어디로 갔냐 이 말이지 메라에다 벌떡 Research ración 그 유 моя 밑으로 사실 유저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임 재미있는데 폐지 좀 더 많이 죽고 싶다 창고에 보관할 칸이 모자르다 리더보드도 시즌 3 얘기하고 있고 3,4 얘기하고 있고 리더보드도 그러니까 막 뭐 대단한 걸 만들어달라는 건 물론 뚝딱뚝딱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으면 진작에 해줬겠죠 자기들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못 만들고 있는 거겠지 근데 그걸 내가 이해를 해줘야 되나? 그건 지들 사정이잖아 내가 게임사를 왜 이해해줘야 돼? 게임사 사정을 왜 이해해줘야 됨? 잘 만들어 놓고 자꾸 이러니까 짜증나 전체적인 때깔만 봤을 땐 부족한 게 많긴 하지만 게임을 하면 할수록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져요 불평불만만 자꾸 하게 돼 게임을 하는 사람이니까 꾸은 사람들은 다 접었거든 그렇잖아요 꾸은 사람들은 지금 다 접었거든 결국 남아있는 사람만 불편하고 이 서브캐도 이래 이것도 스케일링을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지 사이드 퀘스트 보상 이 꼬라지 보세요 이게 할 맛이 남? 아니 미지의 수정 100개를 줘도 어? 사람들 스토리 안보는거 보는거 안좋아하는 사람들 할까 말까한데 이 미지의 수정 한개 막 도대체 무슨 생각인건지 저런건 좀 지금 수정할 수 있는거잖아요 저게 어렵나요? 지켜봐 달라 응원해 달라 지금은 곤란하다 케잇게임만 그런줄 알았는데 케잇게임보다 더 못한 운영인거 같애 지금 보면 저 케잇게임보다 더 못한 운영인거 같애 케잇터는 피곤하면 나오는 케잇터입니다 그치 트럭 트럭 갖다 봐 어 요새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소통은 잘해 대다수의 게임들이 개선도 좀 자주 해주고 소통은 되게 잘해요 얘들도 소통은 하려고 하죠 그리고 저번 캠프파이어 두번을 봤을때 그래도 그래도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는 되게 보기 좋다 긍정적이다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했을때 결국에 불편한 것들은 다 패치가 돼서 나오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니 그건 이제 먼 미래 얘기고 당장 불편한거는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 뭐 누가 캐시로 파는걸 뭐라하나 할 수도 있지 백번 천번 양보해도 덜 만든 게임이에요 미완성 게임이야 디아홀로 파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얘네가 의도적으로 콘텐츠를 잠궜어도 미완성이고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나왔으면 당연히 미완성이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결국에 그 수많은 붐이 왔을때 많은 유저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남은 유저가 기존에 비해서 얼마나 남았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거죠 뭐 말 안한다니까 원래 말 안하는게 더 무서워 뽑으면 삭제한다니까요 아 물론 지들은 좋겠죠 역대급 판매량이라는데 블리자드 자체 기록 갱신 다 했다메 게임 판매 역사상 이런적이 없었다면서 완전 좋아하더만 개쩔어요 맘에서마 개쩔어요 맘에서마 개쩔어요 맘에서마 개쩔어요 맘에서마 개쩔어요 맘에서마 개쩔어요 맘에서마 에휴 1년 뒤에는 졸라 갓겜 되어있을것 같아요 한 1년은 아니 한 1년 3개월 뒤에 15개월쯤 뒤 아 그래도 디아포만한 게임 없지라는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네 했는데요 찰떡볶이 이건 안 좋지 정배로 아 이거 열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게임이 재미가 없는 게 아니야 재밌어 재밌어서 더 짜증나 준비할 수 있어 난 이야기 안했으면 좋겠다 디아포 파이팅! 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는데 사실 뭐 알 수 없는 것 같다고 해야 한 번 어린이 뱀고 싶은 게 난 나아파ра 한 번 더 해봤자 내면 효과를 별로 못 봤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임벤을 못 늘려줄거면 캐릭터 생성 슬롯 제한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23년도에 폐지줍는 게임의 캐릭터 생성수 20... 10개면 이게 말이 됨? 아, 돈주고 팔든가 슬롯을 그럼 좀 꼬아도 살 거 아냐 시, 시, 그걸 생각해야 됨 여러분 지금은 2023년이라는 걸 2023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20... 20.. 20.. 20.. 90.. 아휴... 아니 이거 무슨 막 몇 몇 테라는 아니더만 몇십기가의 대용량 패치가 있을 것처럼 예고하더니 은근슬쩍 이번에 포브스 인터뷰 할 때 시즌1은 개발이 이미 끝나서 볼륨이 작을 수 있다 이지랄하니까 하니 얘네가 앞서 말한 거는 시즌을 기대하라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자기가 말하는 것 말했던 것도 기억을 못 해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야 신뢰가 떨어지잖아 지금 계속 사실 시즌1을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얘네가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볼륨이 작을 수 있대 갑자기 이거 말이 됨? 도대체 본격적인 디아블로4는 언제부턴데 얘네가 생각했을 때 완성되는 디아블로4는 언제야? 시즌 몇이야? 어흠 흠 가만 생각해보면 이거 오픈하고나서 막 엄청 막 굴났었잖아요 커뮤니티 그랬더니 첫 개발자 인터뷰에서 우리는 준비한 게 되게 많이 있다 정말 막 셀 수 없을 정도의 그 패치 패치 내역과 뭐 이런 용량 얘기해주면서 몇십기가 된다고 기대해라고 근데 지금 막상 시즌은 오픈하려고 하니까 포브스 인터뷰에서는 볼륨이 작을 수 있다 왜? 그 디아블로 개발 기간과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을 때 우리가 시간이 좀 모자랐다 이지로라고 있는데 이게 맞나 아니 처음부터 그냥 얼리처럼 나왔다 원래 연말에 나왔어야 했는데 좀 빨리 나왔습니다 이지랄 하기엔 좀 위안했나봐 근데 뭐 그럴 수는 없겠지 이건 뭐 내 생각인 거니까 주댁이를 놀리지 말든가 사람들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막상 다가오니까 저러고 있으니 아니 근데 시즌 1이랑 2는 동시 개발이었다면서요? 시즌 1이 개발이 끝나면 시즌 2도 사실 좀 개발이 그러니까 쟤네가 생각하는 건 이거야 시즌 1을 끝내고 시즌 2가 거의 끝나가고 마무리 단계 쯤 되면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를 반영하고 시즌 1 개발했던 애들은 시즌 3의 개발을 끝내가는 그런 이제 병렬 구조라고 했었잖아요 병렬 개발을 하겠다 근데 지금 말하는 거 보면 그것도 못 믿겠어 시즌 1은 볼륨이 작을 거래자 작을 수도 있다 라잖아 누구 장단에 맞춰줘야 되는 거야 도대체 2문 hadi 쟤 0 donít 2 오 Come 그거 Cons Where 쟤 어렵 siis scient kan including 준비가 안 됐다 와 나 기약하다 쾌골 피조물이 안 부서져 절망적이네 쾌골 피조물 쾌골 피조물 쾌골 피조물 쾌골 피조물 24단계에서 현타마요 이거 맞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쾌골 피조물 쾌골 피조물 쾌골 피조물 쾌골 피조물 지이 뭐 요 Geld내용 19일날 결과가 드러나겠죠 19일날 그 롯된 내용 19일날 결과가 드러나겠죠? 19일날. 19일을 솔직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19일. 시즌 패치 전에 사전에 먼저 패치가 되니까요. 21일이 시즌이고 19일에 패치한다 했으니까. 과연 너프는 얼마만큼 할 거고 상향은 얼마만큼 할 거지. 밸런스적인 부분도 좀 궁금하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기조가 궁금한데. 예상하건대에 이번 패치처럼 거의 버그 이런 거 패치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 풀키되버리. побед은 훌륭한 경우도 너무 완벽한 거. 아, 저는 근데 이런 게임에서 너프, 너프, 너프 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우 오 뭐야 반지 되게 좋은데 디아블로 2가 완전히 망가져있는 밸런싱의 게임인거 아시죠? 여러분 디아블로 2 진짜 개 박살나있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별로 뭐라 안해요 사실 할 힘도 없는건가? 별로 뭐라 안해 디아2 아니요 캐릭터가 두개가 너무 사기잖아요 소서리스랑 팔라딘 이 두개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너무 말도 안되는 밸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디아2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언급 안해 왜? 그냥 그 직업 키우면 되니까 여기도 레이드 딱히 없어요 사실상 싱글게임이에요 월드보스라고 오픈필드 월드보스라고 나왔던게 사람들이 생각했던거는 뭔가 필드에서 디아블로식의 레이드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등장하면은 사실상 한 번 10초컷 아닌가요? 한 번 다를 바 없잖아 이전 장르랑 그리고 그 월드보스를 누구보다 빠르게 해서 어디 지금 박제될만한 곳도 있는 것도 아니고 리더보드가 있어가지고 아 이 사람이 전세계에서 얼마만큼의 속도로 이런 몬스터를 잡았습니다 이런 뭔가 업적이라고 해야되나 뭐라고 해야될까요 그거를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단어가 뭐 그런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안된게 너무 많은데 욕심만 너무 많이 부리는데 준비는 하나도 안되는데 준비가 안되는데 준비가 안되서 준비가 안되서 준비가 안 돼 준비가 안 돼 저는 진짜 상향지론자긴 한데 19일날 벨페노트 뜨면은 드루 일단 대가리 날라갈 것 같고 강령도 날라갈 것 같은 뼈창 쪽 드루는 늑그루 쪽을 좀 많이 건드릴 것 같고 곰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 그러길 바래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 그냥 모두가 1.5군이 됐으면 좋겠는데 1군에서 대가리 쏠 것 같아 인터뷰 내용 보니까 노프하겠다는데 뼈창 좀 지나치게 세긴 하거든 1군에서 2군이 자막대로 소요 투르 나락 가면은 진짜 게임 존나 싹 욕박아야 되고 나락을 가진 않았는데 특정 빌드들 칼질 하면은 이 새끼들 밸런스 존나 잘 못 맞추는 거고 아니 뭐 가불기지 그렇지 않나요 가불기 가불기 지들이 잘못 설계해서 뭐 건드리면 뭐 욕하고 뭐 건드리면 뭐 욕하고 하는 거죠 준비할 시간이 된다 준비가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 야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맨날 저주하는 거 같다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안티 수준이 아닌가 부정적인 얘기를 줄여야 되는데 게임을 하다보면 갑자기 꼬리 받아 창고를 딱 열면 갑자기 화가 나요 그런 생각 오늘은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진짜 디아블로4 이렇게 막 불평불만 얘기하지 말아야지 내 의견이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방송을 켰는데 게임하면서 인벤 딱 열고 창고 딱 열면 그냥 그 생각이 사라져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acceptance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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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nard 하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숫자 정말 처참하다 잠옥은 정말 잘 잡네 준비가 안 됐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준비가 안 됐어 아 벙기타 미친 졸라 아파요 24시간은 모르겠고 한 6시간 정도는 깔 수 있을 것 같긴 준비할 수 다닐 필요 준비할 수 다닐 필요 준비할 수 다닐 필요 이 장면은 이미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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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본 실상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찬호의 기사단은 전부 특권은 괴물이 되어 천상을 떠돌네. 며칠 동안 인도를 지켜보던지. 크로는 유저도 있을 거고, 그냥 디아블로가 좋아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저 같은 유저도 있을 거고. 고통과 분념함은 않아, 아버지의 기술을 꼭 찾아볼 수 없어. 검은 눈이 맞았다, 여기 없지 말았어야지. 준비가 안 됐다. 다행히 며칠 수 있어. 안 줍는 게 아니라 못 줍는 거죠. 줄 칸이 없어서. 준비할 시간입니다. 이거 체력을 저기 채찍을 메인딜로 두는 게 맞나? 아무리 봐도 구형봉괴가 메인딜인 것 같은데 참여자마자 고맙습니다. 아바라스가 마감 주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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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걸이 선조다 선조 와 짜릿한 에너지를 얻었을 때 번개 피해를 준다 어 써보기라도 할까 저 시즌 타코 가면 명망작 다시 해야 되거든요 고민 중이에요 캐릭터가 죽어가지고 와 터지질 않네 아니 위력은 또 806짜리가 나왔어 정확하게 말하면 그 명망 데이터 이전해주는 발표가 얼마 안됐잖아요 19일날 접속을 해야 돼 19일날 명망작업이 되어있는 캐릭터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하드코어의 명망작업이 되어있던 캐릭터가 죽었잖아 현재 현재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반영 안해준대요 19일날 접속할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캐릭이 없어 타코잖아 접속할 캐릭이 없는 거인 그래서 안 돼요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저 캐릭터는 아까 안 할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근데 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요새 발팡질팡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당연히 다 해야죠 그니까 어어어어어어어 지금 접속하면은 계정에 공유된 데이터는 그니까 계정 공유 데이터 스탯이나 스킬포인트나 파라곤 레벨 같은 거는 돼있어요 근데 그걸 명망 수치로 이전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상황이 명망 수치로 이전을 시키려면 그게 다 돼있는 캐릭터가 필요하다는 거지 얘네 말로는 근데 나는 계정 보상은 받았지만 명망은 0이야 지금 캐릭터를 만든 거 그러면 다음 시즌에 만드는 하드코어 캐릭터는 명망 이전을 못 받았기 때문에 릴리트도 다시 다 해야되죠 밀리트가 주는 명망 수치가 거의 한 300대니까 릴리트 안하고 하려면 던전을 엄청 돌아야 될걸요 계정 스탯은 아마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정 스탯은 그니까 한번 밝혀놓으면 계정 스탯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네가 말하는 건 명망 수치에 대한 얘기라서 결국 명망 수치를 채우는 작업이 귀찮으니까 해줘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머니 다 해야될 ories 펜포 네 섹시 준비가 안됐어 준비가 안됐어 준비가 안됐어 준비가 안됐어 아 공켰는데 어디가 씨 아 공켰는데 어디가 씨 준비가 안됐어 준비가 안됐어 검달 안쓰고있어 검달 내신에 저기 극화압 늘어나는거 쓰고있는데 적용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이거 정령술사 아 필요한게 있으면 또 시계 준비할 시간이 필요 어 무슨 목걸이 드실려구요 뭐 뭐가 필요하시길래 아 배고프다 배고프다 사먹걸 사먹걸 근데 돈 안쓰고 진짜 열심히 모으면 금방 모으지 않아요 생각보다 물좀 가져올게요 화장실좀 갔다오면서 됐어 그리고 그래서 올해 오 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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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분이 원하시는 옵션은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옵션에 딜 옵션 아무거나 하나에 방어 옵션 두 개 달린 거를 원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권렁니다. 흠흠흠 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그래도 이 시간에 계속 게임하는 유저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아직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동적 285만은 좀 믿기 힘들지만 뭐 그렇다네요 아니 뭐 오피셜은 아니고 니피셜도 아니에요. 구글 트렌드 데이터니까 디아블로 4 플레이 카운터 280,96680 7월 12일 기준 믿거나 말거나 본인 자유죠? 참고로 디아블로 2는 디아블로 2 레저럭션은 54570이라고 나옵니다. 전세계 게임 전세계적인 게임이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별로 믿고 싶진 않아요. 저도. 저도 저도 별로 믿고 싶진 않은데 이게 그렇다네요? 그렇, 그렇대? 맞나? 저게? 흐흐흐 맞나?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니오브는 저는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щ허베 잡는 일 전세계 게임 여기 바다 뭘로? 스팀 1위 동접 게임이 뭐지? 도타가 여전히 그렇게 인기가 많나요? 대단하네 인터넷 방송은 되게 마이너한 문화라서 오히려 인터넷 방송 데이터가 더 믿기 힘들죠? 데이터 신뢰를 하기 힘들죠? 그렇게 따지면 디아블로4도 인기가 그렇게 있는 게임은 아닌 게 뭐 메이저 방송 안 켰다고 가정을 해고요. 얼마나 버나 만 명, 2만명 볼걸요? 만 명, 2만명도 안 볼걸요? 항상 말하지만 인터넷 방송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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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마이너한 문화면 모니터 뒤에 사람이 있어요 라고 괜히 뭐 밈이 나오고 뭐 그러는 게 아닌 게 진짜 마이너한 문화에요 뭐야 이거 뭐 뭐 뭐임? 뭔 렉임? 준비가 안 됐어 좌츍 포장시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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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추리 죄송합니다 시즌을 안 할 사람들일 수도 있죠. 시즌제라고 해서 모두가 시즌을 하진 않잖아요. 시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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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ㅋㅋ 시즌 유저들은 PVP를 별로 잘 안 즐기더라고요 이때까지 디아블로 시리즈를 해보면 대부분 PVP 하시는 분들은 스탠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무한한 파밍을 하지 않을까 더 좋은 파밍, 더 좋은 아이템 그리고 이제 샤코 있는 찐따와 샤코 없는 찐따로 나뉘어서 샤코 없으면 이제 PVP 도태되고 파밍하면 뭐함, 샤코 안 나오는데 저 친구는 샤코 먹었다는데 버그로 먹었다네 내가 불만이 더 커진 게 저것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게 142개의 계정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지켜보겠다 이지랄하고 있... 백만분의 일...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백만분의 일로 풀려야 돼 라이템을 142개정이 먹었는데도 지켜보겠다 회수하지 않겠다 이 포지션 갖고 되게 꼬아진 것 같긴 하네요 말이 안 되지 않나? 누가 그렇게 하면 되게 쿨해 보이는 줄 알았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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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민 배우고 고마워 소주 이 비올로 이 비어있는 오 맥롤 요호우 아 얘도 맥롤에 가까운 아이템이네 그쵸 드랍이 폐지 줍는게 다인 게임이고 그 아이템이 희귀 고유라면 그니까 다른 막 위상템이나 그냥 고유템 같은거 막 바람살 같은게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관심도 안갔죠 근데 희귀 고유잖아요 다른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간절히 목매던 샤코라는 그 간판 떼기도 굉장히 좋은 네임밸류 아이템인데 그거를 그렇게 방치하겠다는게 저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땐 두개 중요한거 같아요 곧 시즌 시작하니까 어차피 시즌플레이 할 유저들한테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일거다 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뭐 저게 뭐 대단한 아이템이라고 취급을 안하는거 같 그니까 사냥에서는 큰 밸런스에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거 같 사냥은 그럴 수 있지 근데 PVP에서 덴감 20%는 엄청난 차이인데 그 파츠가 하나 더 있냐 없냐는 덴감 20%랑 40%랑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것까진 생각을 안하는건지 근데 하드코어 런할때도 글리치도 그렇고 버그는 안쓰는 유저가 손해보는 게임이라 근육이 하드라 질리 그리 펜 아니 그리 저거 그리 좀 더 그리 그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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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히힛 ㄷㄷ 아 예투나 모르네 방 열어주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둘이 들어가서 그거 말고는 생각나는 게 아예 없는데 그니까 던전을 둘이 열어서 두 명이 동시에 들어가면 피통이 바로 조절이 되나? 두 명이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방 열어가지고 한 명만 들어가면 저는 들어간 거 확인하면은 돈을 받나? 돈을 받고 열어주나? 모르겠네요 거래를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으아! ㄷㄷ 에헤이 처음에는 액션을 취할 때 무적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 빨리 깨달아서 다행이지 안그랬으면 핫콜에서 한 번 죽었을 것 같애 맵에서 맵 넘어갈 때 막 줄 건너갈 때 이런게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 아 아 아 루티야 여기까지 합시다. 좀 일찍 쉬어야겠다.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 그니까 맵을 열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파티한 상태에서 맵을 열어가지고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고는 거래하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 더 뭐 더 뛰어난 방법이 있나?